썰맘을 방문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40년 만에 찾아온 친아버지 외면하며 문전박대했더니 양복 입은 남자들이 찾아와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라는 내용의 사연입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40대 중반에 접어든 남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버지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사람들마다 참 다양한 것들을 떠올리는 것 같은데요. 호랑이 같은 엄한 이미지를 떠올리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친구 같은 아버지를 떠올리기도 하고 정많은 아버지를 떠올리기도 하고 또 혼을 많이 내셨던 아버지를 떠올리기도 하죠. 아무리 나를 혼내고 나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하더라도 미운 정이라도 들기 마련인 것이 가족관계인데 사실 저는 평생 아버지 정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기억조차 없으니 말 다 했죠. 어머니 말씀을 들어보면 제가 갓 다섯 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는 철도공사에서 일하던 어느 여직원과 바람이 났다고 하더군요. 너희 아버지가 그때 한참 어린 아가씨를 데려왔었어. 철도공사에서 일하는 아가씨였는데 어찌나 당차고 예쁘던지 내가 그 앞에서 죄인이 된 것 같더라. 저렇게 곱고 어린 아가씨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붙잡고 있는 건가 싶었어. 그래도 어쩌겠니 나한텐 네가 있는데 그렇다고 내가 물러설 수는 없었지.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필사적으로 매달렸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를 뿌리쳤다고요. 그리고 아버지를 부르며 현관까지 팬티바람으로 쫓아나가는 저까지 떼어놓고는 짐을 싸들고 그 여자에게 향했네요. 그 후 아버지는 40년이 지나도록 단 한 번도 저희 모자를 찾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한평생 원망하며 사셨어요. 갑자기 뛰어든 생업전선에 늘 힘들어하셨고 술을 마신 날이면 저를 붙잡고 한참이나 신세한탄을 하며 아버지를 원망하는 말들을 쏟아내셨죠. 내가 너 낳은 건 후회 안 해. 근데 너희 아버지 만난 건 한평생이 후회다. 내가, 내가 그 인간만 안 만났더라면 그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을 만나지만 않았더라면 내 인생이 지금 이렇진 않았을 텐데. 아닌가, 그 인간을 안 만났으면 너도 없었으려나. 그럼 난 어째야 하나. 진호야, 엄마 힘들다. 힘들어. 내 인생이 어쩌나 이 꼴이 됐누. 또 너는 어쩌누. 우린 어찌 살아야 하나. 어머니의 그런 말씀을 들을 때면 마음이 아프기도 했지만 저도 참 많이 힘들었어요. 아버지가 우리를 버렸다는 상처와 동시에 어머니의 감정 쓰레기통까지 대어야 했으니 말이죠. 어머니의 원망을 들으며 덩달아 저도 그런 아버지를 한평생 미워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오다가 8년 전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후에는 어머니 혼자 사시게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모시고 같이 살았어요. 아내도 결혼 전에 흔쾌히 동의한 부분이었죠. 저희 어머니도 참 좋은 분이셨지만 아내도 현명하고 아내도 현명하고 어진 여자라 어머니를 참 잘 모셨어요. 누가 보면 친모녀 같을 정도로 사이가 좋았네요. 아내도 결혼 후에 하지만 채 3년도 지나지 않아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유방암이었죠. 옛날부터 워낙 참을성이 좋은 분이긴 하셨습니다. 아내도 결혼 후에 암까지 참으실 줄은 몰랐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쓰러지셔서 모시고 병원으로 갔더니 의사가 오히려 저에게 따져 묻더군요. 아니 왜 이 지경이 되도록 그냥 두셨어요? 모르셨을 리가 없는데? 네? 뭘요? 유방암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진행되셨어요. 전의도 있으신 것 같고 바로 입원해서 정밀검사 받고 수술을 하든 항암치료를 하든 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네? 유방암이요? 정말 모르셨어요? 통증이 상당히 심하셨을 텐데 따로 사시나요? 어떻게 이날 이때껏 병원 한 번을 안 모셔오셨어요? 이 지경이 되도록 정말 할 말이 없더군요. 같이 살았고 매일 같이 얼굴을 맞대고 사는데 몰랐다는 사실이 정말 부끄러웠어요. 사실 어머니가 말씀을 안 하셨으니 전 알 수가 없었죠 라고 반박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제가 눈치챌 수 있는 신호들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그제서야 스치듯이 아내가 했던 말들이 생각이 나더군요. 어머니가 자꾸 살이 빠지신다고 했던 말도 어머니 옷 빨래를 하다 보니 옷에 피가 묻어있었다고 했던 말도 말이죠. 그럴 때마다 저는 그냥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넘어갔습니다. 에이, 자다가 코피라도 나셨나 보지. 많이 못 드셔서 살이 빠지시나 보지. 하면서 말이에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는 생각도 못하고 그동안 하하호호 웃으며 지낸 게 어찌나 원망스럽던지. 정말 많이 아프셨을 텐데 자식한테 짐대기 싫다고 그걸 꾹꾹 참으셨나 보더라고요. 결국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버티지 못하고 기절할 정도로 말입니다. 이후 바로 어머니의 입원수속을 밟고 정밀검사를 진행했는데 생각보다 상태는 더 처참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기수로 따지자면 유방암 사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연세도 있으시고 쉽지 않습니다. 수술이든 항암치료든 환자분만 힘드실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잘 보내드릴지를 고민해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정말, 정말 방법이 없나요? 암조직을 다 떼낸다거나 아니면 뭐 이식을 한다거나 이런 방법도 전혀 없나요? 현재로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사의 죄송하다는 말이 그렇게 무서운 말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의사가 말하는 죄송합니다는 모든 희망을 없애고 절망만을 남기는 더 이상 나아갈 곳은 없고 절벽 끝이라는 것을 안내하는 말이었죠. 제가 무심한 말입니다. 제가 무심하게 넘겼던 어머니의 건강 이상신호들은 결국 어머니를 유방암 말기로 이어지게 만들었네요. 저는 그저 어머니가 앞으로 같이 살 날이 많을 거라고만 생각했었어요. 아직 우리 곁에 오래 계실 거니까 라는 생각으로 자녀 계획도 나중으로 미루기 일쑤였죠. 어머니가 손주 보고 싶다고 손주 소식 없냐고 하실 때마다 나중에 나중에 하면서 미뤘었는데 그 모든 순간들이 생각나면서 제 자신이 참 야속하더군요. 마음 같아서는 저의 모든 일상들을 멈추고 어머니 곁에만 있고 싶었습니다. 그렇게라도 못한 효도를 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럴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저는 어머니의 아들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한 가정의 가장이었고 생계를 책임져야 했으니까요. 그 와중에 병 드신 어머니까지 챙기려니 사실 많이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그치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어머니 생각이 참 많이 들더군요. 어머니는 더한 고통을 참아오셨잖아요. 더 힘든 시간을 인내하면서 저를 키워오셨잖아요. 그런 어머니를 생각하면 저는 버겁다는 생각을 하는 것조차도 너무 사치스러웠고 주제에 맞지 않는 일이었죠. 그리고 제게 힘든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아내가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폈다는 거였어요. 사실 편찮으신 시어머니 병수발드는 건 아무리 효부라 하더라도 힘든 일인데 아내는 흔한 불평한 마디 없이 그 힘든 일들을 모두 묵묵히 해냈습니다. 그런 아내를 보며 정말 존경스러울 정도였어요. 어머니도 늘 이런 며느리 없다며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곤 하셨죠. 그런 아내의 지극정성과 저의 간절함이 하늘에 닿았던 건지 병원에서는 6개월을 이야기했지만 어머니는 그보다 조금 더 사셨어요. 11개월을 꽉 채우고 나서야 자다가 편안하게 돌아가셨고 한평생을 외롭게 사시던 어머니의 인생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장례를 치르면서 그리고 발인을 하면서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일생이 외로운 분이셨는데 가는 길마저 외롭게 보내드린 것만 같아서 진작에 남자친구라도 소개시켜 드릴 걸 하는 생각에 말이죠. 그렇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또 몇 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처음에는 어머니 생각만 해도 눈물이 앞을 가리더니 역시 영원한 슬픔은 없는 건지 슬슬 어머니를 생각해도 눈물이 나지 않는 때가 오더군요. 햇살이 집 전체를 밝히던 어느 주말 아침 아내는 늦잠을 자고 저는 일찍 일어나 TV를 보고 있던 날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누가 이른 아침부터 찾아오나 싶어서 인터폰을 켜봤는데 전혀 모르는 노인 한 분이 서 계시더군요. 흔한 잡상인이구나 싶어서 무시하려던 찰나 집을 잘못 찾아온 건 아닐까 싶어서 마음에 걸리더군요. 어머니 생각이 나서요. 그래서 잘못 찾아오셨다고 말씀드리려 문을 열었는데 이 일은 생각지도 못한 전개로 흘러갔네요. 문 밖에 그 노인은 문이 열리고 제 얼굴이 보이자마자 저희의 이름을 부르더군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노인이었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급기야는 눈시울을 불키기 시작했어요.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한참 만에 입을 뗀 그 노인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꼭 40년 만이구나. 40년 만이라니. 그 말을 듣자마자 직감했습니다. 그 노인이 누군지 알 수 있었죠. 그분은 40년 전에 저와 엄마를 버리고 떠난 제 아버지였어요. 저는 혹시 아내가 깰까 싶어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를 향해 있는 대로 쏘아붙였어요. 저한테 아버지 소리 듣고 싶으세요? 천만에요. 제가 죽는 안이 있어도 절대 당신한테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은 없을 겁니다. 무슨 낯짝으로 이제 와서 제 앞에 나타난 거죠? 미안하지도 않으세요. 엄마랑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당신 때문에. 난 당신 같은 사람을 아버지로 둔 적도 없고 아버지라고 생각하지도 않으니까 다 늙어서 효도 받고 싶어 온 거면 돌아가세요. 그리고 두 번 다시 찾아오지 마세요. 저는 그 말을 남기고 집으로 돌아와 문을 쿵 하고 닫아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아내가 깨버렸지만 말이에요. 사실 아버지를 보기 전까지는 언제나 제 마음속에 어린이 한 명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어린이는 아버지를 혹시라도 만나게 될까 봐 늘 기대를 하고 또 혹시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두근거리며 살고 있었죠. 한 번이라도 만나서 내가 하고 싶었던 말들, 내 마음속에 맺힌 말들을 다 하고 싶었어요. 그러면 정말 속이 시원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문전박대를 하고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냈는데도 마음이 편해지지 않더군요. 속이 시원한 게 아니라 복잡한 생각들이 많아지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문전박대를 해서 그런지 그분은 정말 그날 이후로 저희 집으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 일이 하나의 해프닝처럼 잊혀져 갈 때쯤 우리 집에 또다시 누군가가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전혀 모르는 양복차림의 젊은 남자들이었죠. 그들은 저의 이름을 확인하고는 대뜸 커다란 캐리어 가방들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아무도 없을 때 확인하라고 신신당부를 하더군요. 장난을 치는 건가 아니면 뭐 위험한 물건이라도 있는 건가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아내와 둘이 그 가방을 사이에 두고 얼마나 고민했는지 모릅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나 싶어서요. 그러다가 저보다 더 강단 있고 용기 있는 아내가 먼저 가방을 열어보았어요. 두 눈을 질끈 감고 있다가 서서히 뜨자 제 눈앞에는 생각도 못했던 광경들이 펼쳐졌습니다. 그 남정래들이 두고 간 캐리어 가방 안에는 오만 원짜리 다발들이 가득 들어있는 게 아니겠어요. 이, 이게 뭐야 여보? 글쎄, 이게 뭐지? 사람을 착각했나? 아닌데, 내 이름을 분명히 확인하고 줬는데 그, 그럼 그런 거 아니야? 막 범죄식 그런 거 이거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치, 역시 신고해야겠지? 아무리 봐도 수상한 가방의 정체에 경찰에 신고를 해야겠다 싶어서 저는 다급히 휴대폰을 꺼내들고 112를 눌렀네요. 그리고 통화 버튼을 누르려던 찰나 아내가 저를 제지했어요. 잠깐만 여보 왜 그래? 여기, 여기 편지 봉투가 있어 편지 봉투? 보니까 정말로 하얀 편지 봉투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두 장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꾹꾹 눌러 쓴 듯 지렁이 같은 글씨로 쓰여있는 편지였어요. 첫 줄을 보자마자 누가 누구에게 쓴 편지인지 알 수 있었고 저는 분노에 찼습니다. 첫 줄에 이렇게 쓰여있더군요. 압이 없이 자라며 힘들었을 내 아들에게 저는 불같이 화를 냈죠. 이거, 이거 필요 없어. 당장 갖다 버려. 아니면 당장 가져가라 그래. 그러자 아내가 저를 진정시켰어요. 그러지 말고 여보, 줄 때 주더라도 편지라도 좀 읽어보자, 응? 아내의 간곡한 설득에 편지를 읽어 내려갔는데 그 편지 안에는 생각지도 못한 내용이 담겨 있었네요. 40년 전 아버지는 철도공사 여직원과 바람이 났다고 이제 새 사람과 새 인생을 살겠다며 집을 나가셨었어요. 어머니와 저를 버려둔 채 말이죠. 그런데 사실 바람이 난 게 아니라 빚쟁이들을 피해 도망다닌 거라고 하시더군요. 어머니와 저까지 고초를 겪을까봐 어머니에게는 바람이 났다며 거짓말을 해서 이혼하고 홀로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며 살아오셨던 거였습니다. 그래도 너와 니 에미를 잊은 적은 단 하루도 없었다. 내게는 너희 두 사람이 삶의 이유였고 내가 제게 성공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했으니까. 너 초등학교 졸업할 때, 중학교 졸업할 때, 또 고등학교 졸업할 때 먼 발치에서 가끔씩 지켜보는 걸로 만족했다. 자격 없는 에비는 그 정도로도 행복했어, 정말 고맙다, 잘 자라 주어서. 반듯한 니가 언제나 내겐 자랑이었다. 이 돈은 너에게 용서를 받으려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의 상처를 한낱 돈으로 보상하려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그냥 에비가 주는, 아니, 그게 불편하면 지나가던 아저씨가 주는 결혼 축의금이라고 생각하고 받아주길 바란다. 다른 건 더 안 바라마, 니 앞에 나타나지도 않으마. 대신 이 돈만 좀 받아주려무나. 아버지의 간곡한 부탁이었습니다. 그저 돈만 좀 받아달라고, 그 돈으로 넣어도 니 가족들도 이제 조금이나마 편안하게 살아가라면서 말이죠. 사실 저는 그때까지도 반신반의 했어요. 아내는 옆에서 계속 저를 설득했지만 저는 정말 혼란스러웠거든요. 아버님, 만나봐야 하지 않을까? 그래도 당신 친아버지인데. 바람피신 거 아닌 것도 알았고 사정도 다 알았는데 이렇게 모르는 척 할 거야. 이걸 어떻게 믿어? 이 편지 내용이 정말 사실일까?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만나면 어머니는? 어머니가 과연 좋아하실까? 싫어하진 않으실까? 정말 몇 날 며칠을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고민을 했어요. 뭐가 옳은 건지 판단하기가 정말 너무너무 힘들더군요. 사람의 간사한 마음으로 돈다발을 보고 마음이 풀어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진실을 알게 되어 아버지를 만나볼 생각이 조금이나마 든 건지 어머니를 위해 안 만나려고 하는 건지 어머니는 그저 핑계인 건지 정말 모든 것들이 혼란스러웠네요. 그렇게 한참을 고민하다가 저는 결국 아버지를 만나기로 결심했어요. 그리하여 편지 봉투에 함께 들어있던 명함 속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찾아간 곳에는 꽤나 큰 건물 하나가 우뚝 서있더군요. 한 회사의 건물이었고 인포데스크의 아버지 이름을 대니 그 회사의 사장님이라며 약속하고 찾아왔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사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사장실로 들어오기까지 약 5분여의 시간이 50년처럼 흘러갔어요. 그렇게 지난번 저희 집을 찾아왔던 노인을 다시 마주했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어색함에 눈만 이리저리 굴리면서 고민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먼저 입을 뗐습니다. 찾아와줘서 고맙다. 용서해달라는 말은 하지 않으마. 효도하라는 말도 당연히 하지 않고. 내가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그저 이렇게 40년이라는 시간을 살면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하지 못한 게 내내 마음에 걸렸었어. 그래서 그 말을 하고 싶었다. 너한테도 네 애미한테도 이렇게 예쁜 며느리까지 데리고 같이 와주니 내가 너무 고맙네. 한 번쯤은 보고 싶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보게 되다니. 내 아들 잘 부탁해요. 아유 아버님, 말씀 편하게 하세요. 며느리한테 존댓말이라뇨. 가당치도 않습니다. 살뜰한 아내가 웃으며 인사하는 동안 아버지를 가까이서 오랫동안 보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참 많이 늙으셨더군요. 떨리는 손과 눈물을 머금은 목소리로 한마디 한마디를 어렵게 내뱉으시는 걸 보고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아버지를 용서했습니다. 그 모습들에서 그분이 그동안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는지가 한눈에 보였으니까요. 그 순간 드는 생각은 딱 하나였어요. 나와 어머니만큼이나 아버지도 힘드셨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분노가 사르르 가라앉더군요. 그리고 그날 이후 저와 제 아내의 인생은 완전히 180도 달라졌습니다. 아버지는 저희 집으로 캐리어를 가져온 그 양복 차림의 남자들을 통해서 일주일에도 몇 번씩 선물을 보내오셨습니다. 모두 하나같이 고가의 선물들이었어요. 제가 전화해서 왜 자꾸 이런 걸 보내시냐고 안 그래도 된다고 하면 늘 너스레를 떨곤 하셨죠. 너 말고 우리 며느리 주는 거야. 원래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인 법이다. 이제라도 시에비노릇 좀 하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말리지마. 비싼 영양제의 음식 그리고 고가의 옷까지 정말 두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아버지는 선물을 보내오셨네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단번에 아버지에게 살가운 아들이 될 순 없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도 관성이라는 게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평생을 미워하며 살아온 사람이다 보니 용서했다 하더라도 단번에 살가워지거나 친해지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도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만나서 같이 밥도 먹었고 명절이 되면 안부 한 번 정도는 물을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되었지요. 시간이 지날수록 아버지는 저희에게 더 과감한 선물을 주곤 하셨어요. 어느 날은 제 아내에게 직접 전화를 하셨다더군요. 아내는 흥분하기도 하고 또 난처하기도 한 표정으로 저에게 이야기했어요. 아버님이 이사를 하라는데 어떡하지? 안 그래도 우리 집 전세 이번에 만기이긴 한데 오랜 시간 동안 전세를 전전하면서 맨날 전세금 올려달라는 집주인들의 성화에 지쳐있던 우리에게 아버지는 고급 아파트를 턱하니 사주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이사 그만 다니게 하고 정착해서 사라. 마음에 안 들면 다른 마음에 드는 집 찾아서 얘기해도 되고 그럼 그 집으로 사줄 테니까. 아휴, 아니에요 아버님. 지금도 너무 과분해서 문제인걸요. 아가, 우리 아들 때문에 힘들진 않고 나 닮아서 성격이 대쪽 같아서 가끔 피곤하게 굴 텐데 그래도 많이 이해해주고 살아주는 거겠지. 늘 고맙다. 이렇게 어진 여자가 내 며느리라니 요즘 내가 아주 살 맛이 나. 저와 달리 아버지와 아내는 급속도로 친해졌고 농담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어요. 고가의 고급 아파트를 사줄 때에도 농담 반 진담 반 섞어가며 저희가 거절할 수 없게 만드셨죠. 이 녀석아, 너 말고 우리 며느리랑 미래의 손주를 위해서 주는 거야. 지금이야 부부 둘만 있으니 상관없겠지만 나중에 애도 낳고 살려면 좋은 학군도 필요하고 넓은 집도 필요한 법이다. 나처럼 애랑 애 엄마 고생시키는 못난 애비 되고 싶은 거 아니면 그냥 잠자코 받아. 나중에 도로 내놓으라고 안 할 테니까. 어디 그뿐인가요. 제게 무언가를 해주려고 하면 제가 안 받으니 아내 핑계를 대며 참 많은 것들을 해주셨네요. 아내가 사실 직장 생활을 상당히 힘들어했어요. CS라고 해서 고객 민원 처리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워낙 폭언도 많고 업무 강도도 세다 보니 아내가 많이 지쳐했었거든요. 당장이라도 일을 그만두게 하고 싶었지만 사실 결혼하면서 지은 대출빚이 있어서 쉽사리 맞벌이를 포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아시고는 그 대출금을 한 번에 모두 갚아주셨어요. 힘들게 직장 생활하지 말고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즐겁게 살라면서 아내가 평생 꿈꿔왔던 작은 공방도 차려주셨네요. 우리 며느리 이제부터라도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봐 뒷바라지는 이 시외비가 다 해주마 게다가 공방까지 안전하게 다니라고 고급 외제차를 아내에게 선물해주기도 하셨습니다. 아가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 알지? 그럼요 아버님. 근데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 나중에 아기 낳으면 차 바꿔줄 테니까 아끼지 말고 신나게 타고 다녀.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우리 손주 낳으면 교육비며 양육비며 양육비며 다 내가 대줄 테니까 돈 걱정하지 말고 너희가 원할 때 아이가 져서 낳도록 해라. 하고 싶은 거 배우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클 수 있게 뒷바라지는 내가 할 테니 너희는 잘 키우기만 하면 돼. 알량한 돈으로 자꾸 생색내는 것 같아서 미안하지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거라 자꾸 돈만 쓰게 되네. 미안하고 또 고맙다. 아버지와 아내는 아주 절친 이상 수준으로 가까워졌어요. 저 없이 두 사람이 따로 만나서 술잔을 기울이기도 하고 어느 날은 같이 쇼핑을 했다며 쇼핑백을 하나름 안고 들어오기도 하더군요. 또 아버지 생신이 되면 아내가 바리바리 음식을 싸들고 가기도 하고 모래 사장에 모래 몇 알 붙는 것 같아서 의미가 있을까 싶었던 일도 있었네요. 아내가 아버지에게 용돈을 드린다며 20만 원을 봉투에 담더군요. 아니, 20억짜리 집도 턱턱 사주시는 분한테 20만 원이 간에 기별이나 갈까? 오히려 분위기 이상해질 것 같은데. 으이구, 그래도 그런 게 아니야. 내가 번 돈이랑 자식이 주는 돈이랑 어디 갔나. 우리가 지금은 20만 원밖에 못 드리지만 더 열심히 일해서 나중엔 200만 원, 2천만 원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되지. 나만 믿어. 아버님, 분명 좋아하실걸? 갑작스러운 방문에 갑작스러운 용돈까지. 아버지가 콧방귀라도 끼시면 어쩌지 하며 조마조마했던 제 걱정은 정말 기우였습니다. 20만 원짜리 얇은 봉투를 받아들고 아버지는 눈물을 보이셨어요. 고맙다면서 이 돈을 어떻게 쓰냐고 죽을 때까지 갖고 있을 거라며 연신 아내 손을 잡고 토닥이셨죠. 아내는 눈빛으로 저에게 말하더군요. 이거 보라고 내 말이 맞지 않냐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수백억이 넘는 돈을 가진 분이 도대체 20만 원이 왜 그렇게 감동스러운 건지 뭐가 그렇게 감동스러운 건지 말이에요. 아버지, 연기는 아니시죠? 아니, 이거 백배 천배 아니, 그 이상의 돈을 가진 분이 왜 고작 이 정도 돈의 눈물을 아이고, 이 녀석 아직 덜컷네 부모 마음 알려면 한참 멀었어 그쵸, 아버님? 으이구, 제가 아직 가르쳐야 할 게 많아요. 아버지와 아내는 허허 웃으며 농담처럼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저는 그제서야 알 수 있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식이 주는 용돈은 의미 자체가 다르다는 걸 20만 원이 내 돈 20억, 200억 보다 더 소중할 수 있다는 걸 말이죠. 사실 생각해보는 간단한 거였어요. 내가 수백만 원의 월급을 받는 월급쟁이여도 내 다섯 살짜리 자식이 아빠 쓰라며 건네는 500원짜리 동전 하나가 얼마나 소중할지를 생각하면 되는 문제였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 사소한 것조차 몰랐던 겁니다. 아내는 아버지와 둘도 없는 사이가 됐지만 저는 여전히 아버지와 서먹합니다. 사실 이건 저의 문제이기도 해요. 아내는 늘 부더니 노력했거든요. 늘 아버님 아버님 하면서 먼저 살갑게 다가갔고 아버지도 아내에게 더 좋은 시아버지가 되겠다며 늘 노력하셨고요. 그리고 그런 아버지는 저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늘 저에게도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농담이라도 한마디 건네고 딱딱한 분위기 한번 풀어보겠다고 열심히 노력하곤 하셨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웃지도 않고 그냥 딱딱하게 앉아서 고개만 끄덕였네요. 열심히 노력하시는 아버지를 보며 느껴지는 건 한 가지였습니다. 분명 저도 달라져야 한다는 거였죠. 관계가 회복된다는 건 한 사람만의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니까요. 손바닥이 마주쳐야 박수소리가 난다는 말처럼 아버지 혼자 아무리 노력하신다 한들 저의 노력 없이는 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또 중간에서 아내가 참 많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감동스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와 저를 어떻게든 이어주려고 자기가 먼저 나서기도 하고 아버지와 친해지면서 분위기를 풀어주기도 했어요. 사실 못난 저 때문에 아내가 필요 없는 고생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좋은 집안에 조금 더 화목한 집안에 시집을 갔더라면 그런 고생을 할 필요는 없었을 텐데 팔자에도 없는 시아버지와 남편 사이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아내가 고생을 하고 있었죠. 여보 응? 나 원망스럽지 않아? 나 때문에 괜히 고생하고 있잖아 아버지랑 나 사이에서 동분서주하면서 당신? 밉지? 그래? 근데 미운 거 그 이상으로 사랑하지 당신이 왜 그런지도 알고 사람 마음이라는 게 한순간에 그렇게 변할 순 없는 거야. 나야 아버님과의 역사가 없으니까 빠르게 친해질 수 있지만 당신은 아니잖아. 아버지를 원망하며 살아온 시간도 있었고 오해였지만 어쨌든 바람이 났다고 알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하루아침에 태도가 변하면 정말 돈 때문에 변한 것밖에 더 되겠어. 오히려 그래서 좋아. 당신이 돈의 마음이 흔들린 게 아니라 아버님의 진심에 흔들린 거라서. 내가 조금 더 노력하고 아버님도 조금 더 노력하면 당신도 조금씩 달라지겠지.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어. 얼마든지 도와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조금씩 조금씩 변해보자 우리. 알았지? 내 아내가 이렇게 현명한 사람이었나 싶을 정도로 깜짝깜짝 놀라는 순간들이 요즘은 참 많습니다. 갑작스럽게 달라진 인생에 사실 어안이 벙벙하고 현실인지 꿈인지 헷갈리는 순간들도 종종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라도 조금씩 마음을 열고 아버지와 진심으로 대화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다가오는 만큼 아내가 중간에서 노력해주는 만큼은 아니더라도 저 역시 노력을 해보려고 해요. 아버지가 과거에 그런 선택을 하셨던 건 저와 어머니를 위한 행동이었다고 하니 이런 제 마음을 어머니도 이해해 주시겠죠. 아버지를 마주하면서 늘 마음에 걸리는 건 어머니였어요. 돌아가신 어머니가 이런 저를 원망하시면 어쩌나 해서요. 평생 당신을 힘들게 살게 했던 분을 제가 다시 만나고 그분한테 마음에 쏟으면서 사는 게 어머니 입장에서는 싫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버지를 만나면 만날수록 어쩌면 어머니도 이해하시지 않을까 오히려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늘 저와 어머니를 생각하셨다던 아버지는 정말로 매 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니까요. 그리고 어머니가 계셨더라면 어머니에게도 최선을 다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나이가 되시도록 재혼조차 하지 않고 어머니만 마음에 품고 계셨다는 사실도 저를 그리워하셨다는 사실도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마음이 동한 것이었고요. 제가 나중에 더 많이 나이가 들고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어머니한테 꼭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랑 없는 원망은 없다던데 어머니 역시 평생을 아버지만 마음에 두고 사셨던 거냐고 그래서 그렇게 원망하면서도 밤이 되면 남몰래 우리 가족 사진을 들여다보고 계셨던 거냐고 말이에요. 한없이 평범하다고만 생각했던 제 인생이 이렇게 바뀐 걸 보면 누구에게든 이런 순간이 올 수 있나 봅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내 인생을 바꾸는 순간 그런 순간이 누구에게든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역시 예외는 아닐 겁니다. 다만 그 방식이 그 방식이 저처럼 아픈 방식은 아니기를 바라요. 부디 여러분은 저와 같은 아픔이 아닌 그 길 끝에서 만난 기쁨만 누리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썰맘을 방문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온 가족이 내놓은 사고뭉치 시동생 매달 100만원씩 영치금 넣어줬더니 형수님 은혜 꼭 갖겠습니다. 라는데 상상도 못할 날벼락에 주저앉아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라는 내용의 사연입니다. 그럼 구독과 알람 설정을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하나 딸 하나 키우며 사는 50대 중년 여성입니다. 제가 이곳에 사연을 드리려는 이유는요. 사람의 운명은 결정된 것이 아니라 자기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컴컴한 절망 속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온 힘을 다해 더듬거리고 손을 뻗는다면 그렇게 보이지 않던 문고리에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그 문을 열면 환한 빛이 가득한 바깥으로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남편은 삼남이녀 중 둘째였고 시부모님은 두 분 모두 일찍 돌아가셔서 형제자미들이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게는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막내 시동생이 제일 눈에 띄더라고요. 다소 껄렁한 모습에 눈빛도 뭔지 모르게 날카로운 인상이었어요.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 섞이지 못하고 대문을 벌컥 열고 나가버리길 수였죠. 그러면 아주버님이 한숨을 푹 내쉬며 집을 나서는 막내 시동생을 향해 한마디를 던집니다. 야 이놈아 네 형수가 인사하러 왔는데 벌써 나가는 거야? 너 인마 오늘도 안 들어오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형 말 알아들었어? 나이 차이가 꽤 나는 형님 말에도 도련님은 심드렁하니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제가 무거운 가족들 분위기 사이에서 눈치를 보고 있으니까 아주버님이 막내 시동생에 대해 설명을 덧붙이더라고요. 아휴 제수씨 이거 죄송하게 됐습니다. 저 녀석이 우리 집 막둥이인데 제일 도련변이에요. 뭔 놈의 사춘기가 그리 오래 가는지 학교 생활도 엉망이고 버릇도 없습니다. 제수씨가 이해해 주세요. 아니에요. 저 나이 땐 그럴 수 있죠 뭐. 나중에 남편에게 들은 얘기지만 막내 시동생은 온 가족의 골칫덩이라고 할 만큼 사고를 많이 쳤다는 거죠. 학교에서 싸움 박질하는 건 예산일이고 마음대로 학교를 안 나가거나 말도 없이 며칠씩 사라지곤 한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술, 담배는 말할 것도 없고 절도로 경찰서에도 수없이 들락날락 거렸다는 거죠. 남편은 막내 얘기만 나오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말도 마. 영훈이 때문에 들어간 돈만 해도 엄청나다니까. 오죽하면 우리 형제들이 쟤는 진짜 안 될 놈이라고 하겠어. 그러니까 당신도 영훈이는 그냥 없는 시댁 식구다 생각해. 그런 마음 편해. 아휴, 막내 도련님이 그렇게나 사고뭉치야? 꼬맹이었을 땐 그렇게 귀여웠는데 애가 점점 이상해져.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더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암튼 당신도 혹시 영훈이가 차갑게 굴어도 그러려니 해. 걔 원래 그런 애니까. 아, 그래. 하지만 그런 막내 도련님이 외롭게 보이는 건 왜였을까요? 어쩌면 도련님은 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더 방황하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편협한 시선을 가진 형제들에게 기댈 수 없었을지도 모르고요. 그래서인지 반항심이 가득한 막내 도련님이 눈에 밟혔어요. 저는 가족들의 경고에도 막내 도련님에게 다가가려고 애를 썼네요. 도련님, 어제 학교 안 갔다면서요? 왜 안 갔어요? 네? 아니 뭐, 그냥요. 하긴, 아무 이유 없이 학교 가기 싫은 날이 있긴 하죠. 저도 옛날에 그랬는데, 그쵸? 어, 네, 뭐. 제가 밝게 다가가도 처음엔 어색한지 말문을 잘 열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대답도 잘해주고 가끔은 먼저 다가와서 말을 꺼내기도 했어요. 그렇다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잊을 만하면 가족들 가슴을 철렁하게 하는 사건을 일으켰죠. 어느 날 남편이 아주버님의 전화를 받군, 길길이 날뛰더군요. 아휴, 영훈이 이 자식이 또 사고를 쳤네. 아, 진짜 걔 왜 그러는지 몰라. 왜, 무슨 일인데? 도련님이 무슨 사고를 쳤다는데? 오토바이를 훔쳐 탄 것도 모자라서 불까지 냈단다. 지금 경찰서에 자표가 있다는데 피해 금액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인가 봐. 불을 냈다고? 도련님이? 그렇다니까. 오토바이가 기름이 떨어지니까 기름통 뚜껑을 열고 라이터를 켰다잖아. 제 딴에는 기름이 얼마나 남았는지 보고 싶어서였겠지. 아휴, 멍청한 놈. 유증기에 불이 붙는다는 것도 모르고. 오토바이에 불이 붙으니까 놀라서 내던지고 도망쳤나 봐. 그 덕분에 근처에 있는 비닐하우스 한 덩을 다 태워 먹었대. 어머, 어떡해. 도련님은, 도련님은 다치지 않았대? 몰라. 경찰서에 자표가 있다는 걸 보면 멀쩡한가 보지. 저는 막내 도련님이 자표가 있다는 경찰서로 정신없이 달려갔습니다. 혹시 화상이라도 입은 건 아닌지, 그 예쁜 얼굴이 다치진 않았는지 걱정부터 앞섰죠. 어머, 도련님, 괜찮아요? 어디 다친 데는 없어요? 아, 네. 괜찮아요, 형수님. 아휴, 다행이네. 안 다쳐서 다행이에요. 저는 도련님이 다치신 줄 알고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저는 초췌한 모습으로 경찰서 한구석에 앉아있는 시동생을 꼭 끌어안고 등을 토닥였습니다. 오토바이에 불이 붙었다는데 다친 곳 하나 없이 멀쩡하니 안심을 했죠. 하지만 우르르 몰려온 가족들이 막내 도련님을 쥐잡듯 잡기 시작했어요. 아주버님은 애 멱살까지 잡고 흔들었네요. 야, 이 새끼야. 내가 뭐라고 그랬어? 너 한 번만 더 사고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지? 그런데 이제 하다하다 불까지 질러? 응? 너 오늘 나한테 죽어볼래? 시누이들도 그런 아주버님을 말리기는커녕 안칼지게 한마디씩 보탭니다. 영훈아, 이제 어쩔 거야. 네가 태워먹은 비닐하우스에 비싼 작물들이 다 못쓰게 돼버렸다잖아. 씩씩거리던 남편도 버럭 소리를 질렀고요. 됐어. 이제 이 자식 지가 한 짓은 지가 책임져야지. 교도소를 가든 소년원을 가든 절대 수습해 주지 마. 이게 대체 몇 번째야? 도련님한테 뭐라고만 하는 시댁 식구들을 보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잘못을 저지른 건 맞지만 그래도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이렇게 비난만 할 일인가 싶었습니다. 막둥이 친동생이 어디 다치지는 않았는지 놀라지는 않았는지 확인부터 해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참다 못한 전 식구들한테 한마디를 던졌죠. 됐어요. 이제 그만들 하세요. 도련님이 잘 몰라서 그랬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뭐라고만 하지 마세요. 어머, 동서. 지금 이게 감쌀 일이야? 금방 비닐하우스 주인이 그렇는데 그거 태워 먹은 작물만 해도 2천만 원이 넘는데 2천만 원. 멍청한 제가 라이터 한 번 잘못 켰다가 2천만 원 날리기 생겼다고. 다치지 않은 것만 해도 천만 다행이죠. 그 2천만 원 내가 다 변상할 테니까 형님도 아주버님도 도련님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럼 됐죠? 뭐, 뭐? 동서가 그걸 전부 변상하겠다고? 아니 왜? 식구들이 절 의아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엄연히 전 객식구인데 제가 책임을 지겠다고 하니까 놀란 거죠. 남편 눈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크게 뜨고 있었고요. 아니 여보, 이걸 왜 우리가 다 변상해야 하는데?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가만히 있어. 알았어? 남편이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가슴을 칩니다. 제가 남편을 꽉 잡고 살고 있어서 망정이지 그 사람 역시 막내 동생이 벌인 사고 뒷수습을 혼자 감당할 생각은 조금 더 없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도련님의 사고 처리를 전부 다 책임졌어요. 작물과 시설의 피해 보상은 물론 오토바이를 도난당한 사람과 합의까지 하니까 3천만 원이 넘게 나가더군요. 남편은 제 선택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며칠씩이나 꿍해 있었지만요. 아무도 도련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라도 도련님 편해 주자고 남편을 설득했어요. 남편이 평소 갖고 싶어 했던 골프채도 사라고 허락을 해줘야 했지만요. 아무튼 그 사건 이후로 막내 도련님과 저는 좀 더 돈독한 사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생각해 준다는 사실을 도련님도 깨달은 거죠. 이제 도련님은 본인의 형 누나에게는 퉁명스럽게 굴어도 제게는 형수님 형수님하며 살갑게 대합니다. 저도 그런 시동생에게 더 정을 주었네요. 마침 저희는 시댁 본가와 멀지 않은 곳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 덕에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신우이와 함께 사는 막내 도련님을 더 자주 들여다보며 챙길 수 있었습니다. 한창 부모님의 사랑이 필요했을 막내 도련님에겐 제가 그 역할을 조금이나마 대신했을지도 모를 일이죠. 도련님 오늘 학교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네? 갑자기 그건 왜 물으세요?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도련님은 금요일마다 툭 하면 학교 안 가잖아요. 예? 아 그건... 별일 없으시면 학교를 가는 게 어때요? 아 당연하죠. 학생이 학교를 가는 게 당연한 건데 새삼스럽게 형수님도 참... 가족들에겐 말썽만 피우고 사고만 치는 골칫덩이 막내였지만 그래도 제 눈에는 제 말을 잘 들어주는 착한 시동생이었습니다. 하지만요. 세월이 흘러 성인이 된 시동생은 쉽게 철이 들지 않더군요. 학창 시절 내내 모든 친구들과 어울려다니며 엉뚱한 짓을 하고 다녔으니 그 버릇이 쉽게 고쳐지겠습니까? 성인이 돼서 일을 다닌다는데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 가족들에게도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큰아주버님이 화를 내며 물어보아도 삐뚤개만 반응할 뿐이었죠. 기술을 배우든 취직을 하든 너도 자리를 잡아야 할 거 아니야. 대체 뭘 하고 돌아다니는 건데? 아 글쎄 큰형은 알 거 없다니까요. 그냥 사무실 출근하고 월급 받고 정상적인 회사예요 회사. 고등학교 겨우 나온 놈한테 누가 월급을 따박따박 준다고 그래. 그래서 무슨 회사인데? 됐어요 됐어. 큰형이 나한테 언제부터 관심이 있었다 그래요. 그냥 신경 꺼요. 이 자식이 그래도?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형제들입니다. 성인이 되기 전에도 형 누나 말을 귀등으로 들었던 도련님인데 나이를 먹은 후에도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지요. 그러니 싸움이 끊이지 않는 건 당연한 일이었고요. 하지만 언젠가부터 남편의 형제들은 막내 도련님과 대화가 막히면 저부터 찼습니다. 그래도 막내 도련님이 마음을 열고 말하는 사람이 저라는 걸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럼 제가 중간에서 잘 조율을 하는 거고요. 도련님, 도련님이 첫 사회생활을 시작했는데 형님들이 궁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대강이라도 말씀해 주세요. 저도 궁금해요. 제가 차분하게 물으면 도련님이 마지못해 대답을 하는 거죠. 어려운 일 아니에요. 대출해주는 회사인데 저한테 대출하려는 사람 만나서 이것저것 확인하고 알려주기만 하면 되는 일이에요. 네? 대출 회사요? 그럼 혹시 도련님, 불법 사금융 회사 다니는 거예요? 불법인지 합법인진 모르지만 그냥 대출 원하는 사람을 따로 만나서 신분증, 핸드폰 같은 거 확인하고 회사에 알려지기만 하면 되는데요. 뭘. 그게 불법 대출이잖아요. 법적으로 정해진 이자보다 훨씬 더 많은 이자를 받아내는 불법적인 일이라고요. 그게 중요해요? 막내 도련님은 돈만 벌면 되는 거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 되묻습니다. 가족들이 그런 도련님에게 한마디씩을 쏘아붙이려는 걸 제가 겨우 말렸죠. 도련님에겐 질책이 필요한 게 아니라 관심이 필요한 거니까요. 저는 도련님에게 차분히 설명을 하고 도련님이 첫 사회생활로 다니기엔 적합하지 않는 회사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듣는 신용만 했던 도련님이 계속된 저의 설득에 겨우 이해를 하며 회사를 그만 다니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도련님의 결정에 가슴을 쓸어내렸네요. 그리고 차라리 성급하게 돈을 버는 것보다 뭔가를 배운 다음 천천히 일을 시작하는 편이 더 나을 것 같다고 조언했죠. 제 말을 귀담아들은 도련님은 며칠 동안 나름대로 깊은 고민을 했나 봅니다. 어느 날 제게 문자 한 통을 보냈더라고요. 형수님, 형수님 말대로 회사 그만두고 기술 배워요. 지금 중장비 학원 다니고 있어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괜스레 제 마음이 벅찬 거 있죠? 잘못된 길을 가려던 도련님이 마음을 고쳐먹고 스스로 자기 갈 길을 찾는 모습이 대견해 보였네요. 저는 그런 도련님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고 자신의 길을 개척하려는 모습이 멋있다고 격려해줬어요. 틈틈이 용돈도 보내주었고요. 저는 늘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는 막내 도련님이 가족들에게 인정을 받는 날이 올 거라고 믿었죠. 전 남편과 가족들에게도 도련님의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거 봐. 도련님도 이제 어른인데 알아서 잘한다니까. 자꾸 주변에서 잔소리만 하고 부정적인 말만 하니까 도련님이 더 엇나가는 거잖아. 당신도 막내 동생한테 좀 잘해줘. 내가 못해준 건 또 뭐가 있어. 다 걱정돼서 하는 소리지 뭐. 그런데 당신은 가만 보면 영혼이를 끔찍히 챙기더라. 누가 보면 아주 진짜 친동생인 줄 알겠어. 난 이상하게 막내 도련님이 눈에 밟히더라고. 꼭 미우놀이 새끼 같아서 말이야. 미우놀이 새끼? 그래, 두고 봐. 도련님은 나중에 백조가 되는 미우놀이 새끼처럼 꼭 잘 될 거야. 그런 제 소망이 이뤄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얼마 뒤 제 마음을 답답하게 만드는 소식이 전해지고 말았네요. 그렇게 착실하게 중장비 면허를 준비하던 도련님이 길거리에서 취객과 싸움에 휘말렸고 그만 상대방이 중상을 입고 만 것이었죠. 합의 정도로 대충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닐 만큼 큰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백방으로 알아보고 좋은 변호사도 구해보았지만 실형을 피할 수 없었어요. 결국 도련님은 상해죄로 1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이 되고 말았죠. 아휴, 내가 이럴 줄 알았지. 아휴, 영훈이 그 자식은 차라리 감방에서 사는 게 나아. 그럼 사고라도 치지 않을 거 아냐. 내 말이 그 말이오. 영훈이 사고친 거 수습한다고 또 동서가 돈 좀 썼지? 아니, 동서랑 도련님은 무슨 죄야? 차라리 밑빠진 독에 물을 붓고 말지. 아휴. 실망한 가족들 사이에서 아우성이 터져 나옵니다. 저는 마치 막내 도련님의 부모라도 된 것처럼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이유야 어찌됐든 도련님의 폭행에 상대방이 크게 다치게 되었고 모두에게 실망을 안겼으니까요. 남편 역시 제게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이제 당신도 영훈이한테 관심껏 사람 고쳐서 쓰는 거 아니라고 했어. 아무리 내 동생이지만 걘 글렀어. 우리도 할 만큼 했잖아. 그러니까 당신도 좀 내려놓으라고. 무슨 말인지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포기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차가운 감방에서 외롭게 지낼 도련님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무척 아프더라고요. 누군가 제게 힘들지 않았냐고 묻는다면 힘들었다고 대답할 겁니다. 따지고 보면 도련님 때문에 들어간 시간과 돈도 상당할 테니까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상실감은 도련님이 정신 차리고 보란 듯 잘 될 거라고 믿었는데 그에 대한 믿음이 산산히 깨져버렸다는 점이었네요. 믿었던 사람에 대한 실망보다 더 큰 상처가 있을까요? 그래도 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틈나는 대로 교도소에 가 있는 도련님에게 면회를 갖죠. 도련님은 풀이 죽은 모습으로 제게 면회도 오지 말라고 합니다. 형수님 이제 오지 않으셔도 돼요. 저 같은 인간한테는 차라리 교도소가 어울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제 걱정 마세요. 교도소가 어울리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런 약한 소리 말고 그 안에서 열심히 공부해요. 고작 1년 반이에요. 그 정도면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가니까 마음 굳게 먹고 출소하면 잘 살 준비나 하라고요. 알았어요? 제가 도련님 이곳에서 생활 힘들지 않게 최대한 도울 테니까 그렇게 알고요. 형수님 도련님에겐 큰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저 단 한 사람이라도 자신을 믿고 있다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 알려주면 돼요. 그럼 분명히 도련님은 제 갈 길을 찾아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저는 도련님의 수감 생활이 덜 고대도록 매달 영치금을 100만 원씩 넣었습니다. 그런 것으로 답답한 교도소 담벼락이 낮아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자신을 챙기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며 한숨을 푹푹 내쉽니다. 그래도 자신의 막내 동생을 챙기는 제 모습에 감동을 했나 봐요. 군소리는 하지 않는 건 아니었지만 매달 영치금을 넣는 저를 말리지 않는 걸 보면 말이에요. 한 계절이 금세 한 바퀴 반이나 지납니다. 그리고 형을 마친 도련님이 출소를 하게 됐죠. 저는 일부러 시간을 맞춰 도련님을 마중 나갔어요. 요샌 촌스럽게 두부 같은 걸 먹이지 않는다곤 하지만 그래도 기분이잖아요. 그러니 저는 가방 하나 떨렁 어깨에 맨 도련님에게 두부를 먹였지요. 출소 축하해요 도련님. 이제 두부 먹고 진짜 새 출발하는 거예요. 알았죠? 도련님이 그런 절 보며 눈물을 글썽이더니 맨바닥에 털썩 엎드려 큰절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형수님 진짜 감사합니다. 끝까지 절 믿어주신 은혜 절대 잊지 않을게요. 저 이번엔 정말 사람답게 살면서 형수님이 제게 베푸신 은혜 반드시 갚겠습니다. 아, 도련님 창피하게 왜 이래요. 알았으니까 어서 일어나요. 어서요. 그렇게 감사를 표하는 시동생이 대견합니다. 괜히 콧잔등이 시큰해서 혼이 났네요. 출소를 한 시동생을 데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미리 준비한 불고기와 갈비찜을 먹였죠. 남편도 수고했다며 막내동생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고요. 그런 도련님의 눈빛이 무척 선하게 보였다면 제 착각일까요? 전 이번만큼은 도련님이 분명 자리를 잡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본인의 의지처럼 사람답게 살면서 보란듯이 잘 살 거라고 확신했어요. 도련님, 이제 뭐부터 할 거예요? 아, 제가 교도소에 있으면서 많이 알아봤는데요. 우선 중장비 면허를 따서 일을 좀 하다가 돈을 벌면 회사도 차리려고요. 그게 제 꿈이에요. 정말요? 그거 진짜 괜찮다. 제가 뭐 도와줄 건 없어요? 있죠. 지금처럼 저 응원해 주시고 믿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거야 자신 있죠.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얘기해요. 네, 형수님. 죄값을 치르고 나온 도련님은 정말 성실히 인생을 살았어요. 중장비 면허도 금방 닦고 밤낮 없이 공사 현장을 다니며 돈을 벌었죠. 가족들도 그런 도련님을 보며 혀를 내둘렀을 정도였으니까요. 다들 교도소가 사람 만들었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도소가 사람을 만든 게 아니라 원래 도련님은 저런 사람이었던 거죠. 단지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았을 뿐. 아무튼 도련님은 열심히 일을 하며 차곡차곡 돈을 모았고 자신의 명의로 된 크레인을 장만할 수 있었습니다. 벌이가 더 좋아졌지만 도련님은 한순간도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어요. 연애를 하지도 않았고 술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이제 겨우 자리를 잡은 기회를 포기할 수 없다는 듯 오로지 일에만 매달렸어요. 그 와중에도 제 생일이나 결혼기념일 같은 건 잊지 않고 챙깁니다. 도련님은 일 특성상 지방에서 지내는 날이 더 많았는데요. 그래도 작은 선물을 보내며 축하한다는 말을 꼭 건넸죠. 형수님 생일 축하드려요. 올해는 지방에 일이 많아서 못 배웠지만 내년에는 꼭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호텔 뷔페 식사권 보내니까 형이랑 맛있게 드세요. 정말 살가운 시동생이죠? 이제 일도 열심히 하고 사람 챙길 줄도 아는 멋진 사람이 된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그렇게 자신의 영역을 차근차근 넓혀가던 도련님은 본격적으로 중장비 사업을 시작하면서 본인도 몰랐던 사업 수환을 발휘했어요. 자세히 알또리는 없었지만 제게 넌지시 말하는 것만으로 유치를 해봐도 도련님의 사업이 날로 번창하는 것 같았네요. 언제는 고급 차를 타고 가족 행사에 나타나기도 했고 또 언제는 비싼 아파트를 샀다고도 합니다. 항상 골치만 썩이던 막내가 그렇게 번듯한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형제자매들이 어리둥절해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아니 영훈이가 하는 사업이 그렇게 잘 돼? 어떻게 된 게 애가 볼 때마다 달라져. 그 중장비 사업이라는 게 재미가 좀 있나 보지? 연매출이 수십억쯤 된다며? 나도 회사 퇴직해버리고 영훈이한테 붙을까? 그러니까 걔는 돈을 좀 만졌으면 지 형 누나들 챙길 생각을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지 사고 치고 다녔을 때 다 우리가 수습해주고 말이야 걱정해줬는데. 그러고 보니까 저번에는 무슨 땅도 샀다고 하던데 영훈이가 그렇게 재산이 많나? 여자 만날 생각도 안 하고 밤낮 없이 일만 하는데 돈이 벌리지. 아휴 걔는 어쩜 형제들한테 한턱을 안 쏘냐? 형제 중 하나가 특추라면 구설에 오르기 마련입니다. 막내 또련님을 지나가는 똥개 보도 됐던 형제들이 이제 자신들을 쳐다보지 않는다고 섭섭해하는 거죠. 이래서 사람 인생은 끝까지 봐야 한다고 하나 봐요. 아휴 막내 또련님이 잘 되면 축하해주면 될지 뭘 그렇게 아쉬워하세요. 또련님 이제 겨우 자리 잡아가는데 욕심들 좀 버리세요. 참나 누가 뭐래? 말이 그렇다는 거지. 하여간 올케는 항상 영훈이 편만 된다니까. 누가 보면 우리 엄마 영혼이라도 깃든 줄 알겠어. 셋째 시누이가 입을 쌀쭉 대며 하는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얼굴도 모르는 시어머니가 당신의 막내 챙기라고 제 몸에 깃들었을지도 몰라요. 저는 막내 또련님이 잘 되는 게 그저 뿌듯하기만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행복이 곧 산산조각 나버릴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네요.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날 공사 작업 현장에서 일을 하던 도련님이 사고로 병원에 실려갖고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크레인 해체 작업 도중 추락해버렸다는 관계자의 말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착오가 있는 거라고 도련님이 죽었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차가운 죽음으로 변해버린 도련님의 모습에 저는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죠. 이제 겨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는 도련님에게 왜 이런 일이 닥친 걸까요? 그 딱딱한 표정에 겨우 웃음꽃이 피고 있었는데 이렇게 허망하게 가버리면 어떡합니까? 도무지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외로웠던 도련님 인생이 불쌍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게 사람답게 사는 모습으로 은혜를 갚겠다던 막내 도련님은 본인의 삶처럼 또 쓸쓸히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갑자기 막내를 잃은 가족들도 황망하기는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모두 참담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죠.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해도 가족이니까요. 저는 그들의 진심을 의심하지 않았네요. 그런데요, 그 사다리 난 건 도련님의 발인을 모두 마치고 난 후 모두 본가에 모여서 이런저런 정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일 먼저 큰형님의 입에서 재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막내 도련님 재산은 모두 형제자매들이 나눠 갖게 되는 거죠? 도련님은 결혼도 하지 않았고 자식도 없으니까 우리한테 상속되는 거 맞잖아요. 안 그래요, 여보? 그건 그렇지. 그런데 영훈이께 재산이 얼마나 되는 거야? 그 중장비 회사도 가지고 있는 중장비가 열 대는 넘는 것 같던데. 게다가 아파트, 토지 같은 부동산도 꽤 될 테고. 그러니까요, 장례식 때 보니까 도련님 내 회사 직원도 여러 명이던데. 그 정도 회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사장님이 죽고 없으니까 이제 회사를 팔아야 하는 건가? 그게 좀 더 봐야 알겠지만 어느 정도 걸리는 유족들에게도 있을걸? 좀 복잡할 거야. 법인이냐 아니냐도 따져봐야 하고. 회사 재무상태가 어떤지도 확인을 해봐야 하고. 아휴, 도련님 회사야 알짜배기지 말해 뭐예요. 가만히 있어봐. 그럼 우리 변호사나 법무사를 고용해서 도련님 재산을 잘 분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넷이서 나눠야 하니까 아휴, 이게 얼마나 되려나? 모르긴 몰라도 우리 사형제가 나눠도 꽤 될걸. 그 중장비 같은 것도 대당 몇 억씩 하니까 말이야. 어머, 그래요? 아휴, 드디어 우리 도련님이 형제들한테 은혜를 갚고 가시네. 그렇게 속을 썩이드만. 그런데 재산분할은 형제끼리 똑같이 나누는 건가? 아니면 서열대로 좀 다른 건가? 그러자 둘 사이의 대화에 신우 한 명이 끼어들었어요. 아휴, 언니. 당연히 형제자매가 똑같이 나누는 거죠. 뭐, 큰오빠가 더 같고 둘째 오빠가 더 같고 그러면 우리 셋째, 넷째는 억울해서 어쩌라고요.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죠. 아무튼 내일부터 당장 알아봐야겠죠? 도련님 회사 사람도 만나봐야 하고. 가족들끼리 신이 났습니다. 다들 얼굴 표정들이 그렇게 밝을 수가 없더라고요. 금방 장례를 치른 사람들이 맞나 싶었어요. 큰 돈이 생긴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기분이 좋은 모양입니다. 막내 또련님을 그렇게 타박하고 못마땅한 눈초리로 보던 사람들이었어요. 양심에 털이라도 난 건지 저렇게 티를 내미어 재산 나눠먹을 일에만 열중하고 있습니다. 진짜 형제자매가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요. 그 옆에 있는 저는 이제 더 이상 도련님을 볼 수 없다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데 말입니다. 머리를 맞대며 재산 나누는 일에 몰두하고 있는 사람들이 밉습니다. 우라통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르더군요. 참지 못하고 쓴소리를 하려던 순간 초인종이 울렸어요. 그리고 우리를 찾아온 사람은 의외의 인물이었습니다. 고영훈 대표님 유가족분들 되시죠? 저는 한림중기 담당 변호사입니다. 여기 박가연 씨가 누구시죠? 네? 제가 박가연인데요. 아, 그러세요? 그러니까 고영훈 대표님 둘째 형수님 맞으시죠? 네, 맞아요. 박가연 씨랑 유족분들에게 몇 가지 전달사항이 있어서 방문 드렸습니다. 고 대표님이 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해 주신 게 있어요. 유언장이요? 저뿐만 아니라 가족들 모두 휘둥그레진 눈으로 변호사라는 사람에게 시선을 모았습니다. 예, 고인께서 재산분할 및 권리사항에 대해서 미리 결정해 두신 부분이 있어서 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법적인 보호를 받는다는 걸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고인이 남기신 재산분할에 관한 내용인데요. 대표를 맡고 계셨던 한림중기는 법인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부대표로 근무하고 계셨던 분이 대표이사로 선임돼서 회사를 이끌어 가실 예정이고요. 회사에 관한 유족분들의 권리는 대표이사님의 미수령 연봉으로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예?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막내 동생이 세운 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단 말씀이세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법이 그렇습니다. 유족분들이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은 고 대표님의 개인 자산 말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고영훈 대표님은 본인의 모든 자산과 권리를 둘째 형수님인 박가연 씨에게 상속한다는 자필 유서를 미리 작성해 주셨기 때문에 고인의 재산은 박가연 씨에게 상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변호사의 말이 끝나자 가족들이 난리를 치더군요. 큰형님이 가장 먼저 목소리를 높이더라고요. 뭐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니 그럼 우리는 도련님 재산을 한 번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말이 돼요? 우리가 모두 전부 가족인데 왜 동서한테만 재산을 다 준다는 거예요? 고인의 뜻이 그렇습니다. 저는 고인의 뜻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사람이고요. 자필 유서 원본은 제가 보관하고 있고 상속 절차에 대해서 박가연 씨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유서고 나발이고 난 절대 인정할 수 없어요. 아니 그 어린 놈이 유서는 무슨 유서예요? 이거 그 뭐냐 소송! 그래 재산분할 소송할 겁니다. 네 형제분들이 이 결정에 불복하신다면 소송하셔도 되는데요. 법조인으로서 조언을 드리자면 소송비만 날릴 가능성이 큽니다. 뭐라고요? 아휴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난 절대 포기 못해! 포기 못한다고! 죽은 막내 도련님이 제게 모든 재산과 권리를 양도한다는 사실에 격분한 가족들이 변호사는 물론 저와 남편까지 몰아세우더군요. 큰형님은 도련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안 했던 오열을 그 자리에 주저앉아 다 쏟아냈고요. 도련님을 보낸 바로 그날 온 가족들은 울음 대신 고성을 질러댔습니다. 하지만 도련님의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은 저는 기쁨보다는 슬픔이 앞섰어요. 마치 본인의 죽음을 예감했다는 듯 그 젊은 나이에 유언장까지 미리 작성해두었다는 사실이 슬펐네요. 그리고 저에 대한 고마움이 얼마나 깊었는지 알게 돼서 더 슬펐고요. 만약 밝게 웃는 도련님이 되돌아올 수 있다면 저는 이깟 돈 따위는 얼마든지 던져버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변호사님의 도움으로 도련님의 자산을 상속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직 제게만 상속한다는 유언 때문에 모든 형제자매들은 물론 남편까지 한 푼도 받을 수 없었죠. 제가 상속받은 가치는 상속세를 제하고 대강 계산해봐도 40억이 넘었어요. 막내 도련님 덕분에 전 얼떨결에 부자가 돼버린 겁니다. 질투에 눈이 먼 형제들은 제게 상속받은 재산을 나누자고 엄청 들들 볶았어요. 내 동생 재산을 왜 네가 전부 다 삼켰냐, 양심 있으면 절반을 토해내라, 그러다 천벌받는다 등등, 평생 듣지 못할 말들을 전부 다 들어야 했지요. 그래서 재산을 내놓았냐고요? 아니요, 한 푼도 내놓지 않았어요. 솔직히 저는 도련님에게 받은 재산을 전부 공평하게 나누려고 했거든요. 그런 제 마음도 모르고 다짜고짜 소송까지 운운하며 절 괴롭히는 형제들의 모습에 온갖 정이 다 떨어져 버렸죠. 50대가 된 지금까지도 저는 그들과 연락을 끊고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중간에서 애매해졌긴 하지만 별 수 있나요? 재산을 꽉 쥐고 있는 제 말을 잘 들어야죠. 어쩌면 남들은 저보고 독하다고 손가락질할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사회에 환원을 했으면 했지, 왠지 저 사람들한테는 도련님의 재산을 나눠주기 싫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달에는 도련님이 계신 곳을 들렀다 왔어요. 마치 도련님이 제게 환하게 웃으며, 형수님 오셨어요? 잘 계셨죠? 라고 인사하는 것 같았네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한 인생을 자신의 노력으로 바꾼 도련님도, 또 그런 도련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뀐 것을 보면, 정말 사람 인생은 알다가도 모를 일인 것 같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 인생은 정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이만 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절두기 사돈 때 격떨어진다며 결혼식장에서 내쫓던 시모 좋은 날 무슨 소란이야? 시부가 무릎 꿇고 오열하자 사시나무처럼 벌벌 떠는데 라는 내용의 사연입니다. 그럼 구독과 알람 설정을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랑하는 남편과 귀여운 딸 쌍둥이를 키우며 사는 30대 후반 유부녀입니다. 저는 살면서 제가 운이 좋은 편이라고 생각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아마 많은 분이 그러실 거예요. 제가 얻은 것 대부분이 전부 제 노력으로 얻은 것들이에요. 대학을 졸업한 후 새벽같이 영어학원에 다니고 살면서 별로 필요할 것 같지도 않은 자격증을 딴 덕분에 제법 그럴듯한 직장에도 취직했고 지금의 살림도 양가 부모님께 받은 것은 거의 없이 다 저와 남편이 하나하나 벌고 모아가면서 마련한 것들이죠. 그러니 살면서 노력하지 않고 받은 것이라고는 부모님께서 제게 주신 사람과 관심 정도였네요. 하지만 그런 제가 딱 하나 너무나 큰 행운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요. 그건 바로 제 남편입니다. 사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저희 남편은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닐지도 몰라요.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났을 땐 소개팅 자리에 남아놓고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정말 아껴요. 오죽하면 결혼 전에 남편을 만난 친구가 너희 남편 말을 할 수는 있는 거지? 라고 물어볼 정도니까요. 주변 분들은 말수 적은 제 남편을 보고 많이들 답답해해요. 하지만 저는 그런 남편이 하나도 싫거나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어요. 남편은 말은 지독할 정도로 하지 않지만 그 대신 표정이나 행동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너무 잘 드러나거든요.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사회생활하는 사람이 생각 하나하나가 다 표정에 드러나면 어떻게 하냐? 라고 하실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남편이 그렇게 어리숙한 사람은 아닙니다. 회사에서도 나름 인정받는 영업맨이거든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그렇게 무슨 생각을 하는지 표정으로 뻔히 다 보인다는 뜻은 아닙니다. 웃는 모습 하나 찌푸린 모습 하나에 전부 진심이 담겨 있다는 뜻이에요. 처음 소개팅 자리에서도 남편은 인사와 자기소개 이후에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주로 제가 물어보고 제가 답했지요. 그런데도 다시 남편을 만나고 싶었던 건 소개팅하는 내내 보여준 남편의 표정 때문이었습니다. 왜 흔한 말로 눈이 하트가 됐다고 하잖아요? 사실 전 얼굴이 그렇게 예쁜 것도 아니고 몸매가 늘씬한 것도 아닙니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흔한 타입이에요. 다만 늘 밝고 긍정적이셨던 부모님 덕분에 성격만큼은 밝았죠. 그런데 남편은 소개팅 자리에서 그런 저를 보고 눈이 하트가 되어버리더군요. 한마디 없이 그저 묵묵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며 식사할 뿐이었지만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아, 이 사람 내가 정말 마음에 들었나 보다 라는 걸 느낄 수 있었죠. 남편은 매사가 늘 한결같은 사람이었어요. 사귀는 사이가 되고 나서 첫 데이트를 했을 때도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저 같으면 입이 텁텁해서 괜히 한 번 벌려보고 싶을 것 같은데도 남편은 내내 입을 꾹 닫고 있더군요. 하지만 말이 없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귀로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거나 슬며시 웃고 손은 제 손을 잡은 채 저를 이끌어주었죠. 혹시나 제가 불편하거나 할까봐 말도 없는 사람이 늘 앞장서서 모든 일을 처리했습니다. 식당도 예약하고 영화표도 끊고 가끔은 쇼핑몰에 가서 쇼핑도 했죠. 저는 그런 남편이 너무나 좋았어요. 남편이 저를 보는 눈빛에는 늘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으니까요. 대신 식당 종업원이나 영화관 아르바이트생들은 아주 죽을 맛이었지만요. 제가 처음 남편을 만난 게 28살 때였어요. 남편은 31살이었는데 저희는 마치 20대 초반 대학생처럼 하루하루 너무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제가 29살이 되고 또 30살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왔죠. 남편과 보내는 시간이 너무나 즐거워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어느새 남편 나이가 33살이나 됐더라고요. 프로포즈는 당연히 남편이 했습니다. 그 말수 없는 남자가 어떻게 프로포즈 했는지 아세요? 이거... 음? 이게 뭐야? 갑자기 웬 편지? 선선한 어느 가을 날 남편과 함께 공원을 산책하는데 벤치에 앉은 남편이 난데없이 편지를 주더라고요. 그것도 어디 여중생이나 살법한 핑크색 편지 봉투에 담아서 말이죠. 아무리 제 남편이라지만 솔직히 저희 남편이 썩 좋은 인상은 아닙니다. 눈썹도 짙고 얼굴도 각진 데다 덩치도 커서 외진 곳에서 만나면 흠칫 놀랄만한 인상이에요. 그런 사람이 그런 편지지라니에. 저는 남편과 너무 안 어울리는 편지를 보고 쿡 웃으며 내용을 읽었어요. 하지만 아내 내용을 보고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죠. 편지 안에는 남편이 저를 처음 만났을 때의 감정, 만나는 동안 들었던 생각과 느낌, 그리고 앞으로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말까지 그간 표정으로만 보여주었던 남편의 생각이 전부 담겨 있었거든요. 그걸 읽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그런데 그렇게 주룩주룩 눈물이 나는데도 얼마나 말을 하기 싫었으면 이걸 또 편지로까지 썼나 싶어서 한편으로는 자꾸 웃음이 났습니다. 울면서 웃은 거죠. 저는 대답 대신 남편의 등에다가 커다랗게 동그라미를 그려주었고 남편은 세상에서 가장 환한 웃음으로 보답해 주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 준비를 시작했죠. 사귀는 동안 양가 부모님께는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있다는 사실을 미리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때까지는 한 번도 인사를 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저도 별로 급한 것이 없었지만 남편이 워낙 신중했어요. 남편은 말수만 적은 것이 아니라 행동도 무척 신중했거든요. 물건 하나 사려면 정말 몇 달을 이것저것 비교해보다가 자기 마음에 쏙 드는 걸 골라 삽니다. 애초에 물건을 잘 사지도 않지만요. 행동도 뭐 하나 섣불리 하는 법이 절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저희 남편과 가장 거리가 먼 단어가 있다면 아마 경거망동일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양가 부모님을 뵌 적이 없었는데 결혼하기로 했으니 인사드리고 허락을 받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남편을 데리고 저희 부모님을 찾아갔지요. 저희 아버지는 젊으셨을 적 군대에서 사고를 당해 다리를 저세요. 유공자에도 등록되셨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불편해하신다거나 우울해하신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머니와 함께 식당을 하시면서 늘 웃는 모습만 보이셨죠. 덕분에 저도 밝은 성격으로 자랄 수 있었고요. 물론 저희 어머니도 밝고 따뜻한 분이세요. 1년 12달 하루도 쉬지 않고 식당을 하시느라 고데기도 하실 텐데도 그런 내색 없이 늘 포근한 미소를 머금고 사는 분이시죠. 그런 저희 집에 처음 온 남편은 무척 어색해하더군요. 사실 뭐 예비 처가에 온 남자가 편할 리가 없겠죠. 하지만 남편은 예비 처가라서 어색해하는 게 아니라 서로 허물없이 대화하고 웃는 저희 가족의 모습을 보고 어색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이 어찌할 줄 몰라 쭈뼛거리고 있으니 저희 아버지가 농담을 던지셨습니다. 자네 원래 그렇게 말이 없나? 네. 아빠, 이 사람 평소에도 말이 정말 없어. 나랑 종일 있어도 서너 마디밖에 안 할 때도 있다니까. 어이구, 남자친구랑 종일 있었다는 얘기를 잘도 예비한테 한다. 내가 뭐 앤가? 그래, 자네는 우리 딸 어디가 그렇게 좋은가? 밝아서 좋습니다. 이 말 나한테 프로포즈 할 때도 했어. 아니, 말로 한 건 아니고 편지로. 내가 밝아서 좋대. 야, 너는 네 남자친구 대변인이냐? 아빠 답답해할까 봐 그러지. 너는 괜찮고? 나? 나야 오히려 좋은데? 이 사람 말은 없어도 날 얼마나 사랑해 주는데 나는 표정이랑 행동으로 다 알 수 있어. 야, 인마. 그럼 아빠는? 아빠도 너 사랑해. 근데 이 아빠가 사랑하는 건 왜 안 알아줘? 치, 그거야 당연히 알지. 아빠, 나 이 사람 정말 사랑해. 성실하고 진중하고 어디 가서 헛한 짓 같은 건 절대 안 할 사람이야. 나 이 사람이랑 결혼하게 해줘, 응? 어이구, 딸내미 하나 있는 게 아주 협박을 하네, 협박을 해. 그래, 나도 쓸데없이 말만 많은 사람보다는 자네같이 말수는 적어도 신중한 사람이 더 좋아. 우리 딸 잘 부탁하네. 네. 음,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그때 남편이 정말 딱 세 마디 했던 게 맞을 거예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남편을 무척 마음에 들어하셨습니다. 말은 없지만 표정에서부터 진지함이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런 사람이 잘되는 건 봤어도 이상한 길로 빠지거나 잘못되는 경우는 못 봤다면서 말이죠. 그렇게 저희 부모님은 흔쾌히 결혼을 허락하시면서 결혼 준비는 순탄하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바로 다음 단계. 그러니까 예비 시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는 단계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 왜 자꾸 미루는 건데? 자기, 나랑 결혼하기 싫어? 아니, 그런 건 절대 아니야. 그런데 왜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갈 날짜를 안 잡는 거야? 혹시 무슨 일 있어?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엄마 때문에. 어머님? 어머님이 왜? 우리 아버지는 나랑 거의 비슷하시거든. 내가 아버지를 많이 닮았어. 근데 어머니는 좀 달라. 달라? 어떻게 다른데? 그게 말씀이 좀 많으셔. 남편의 말에 저는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이 기준이란 게 있잖아요. 제 기준에서 말이 많은 사람이라면 쉴 새 없이 떠드는 사람이지만 남편이 보기엔 저도 말이 많은 편이거든요. 한 번은 저보고 새처럼 제잘된다고 했을 정도니까요. 그럼 어머님은 제가 보기엔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그런 뜻이 아니라고만 했어요. 그리고는 어쩔 수 없다는 듯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네요. 아휴, 그래. 인사를 안 드릴 순 없으니 이번 주말에 가자. 그렇게 저와 남편은 처음으로 함께 예비 시부모님 댁에 찾아가게 되었죠. 그리고 왜 그렇게 남편이 걱정을 했는지 그때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비 시아버님은 진짜 남편이랑 완전히 판박이었어요. 가뜩이나 어려운 자리라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불편해 죽겠는데 남편처럼 무섭게 생기신 예비 시아버님이 말씀 한마디도 없이 앉아만 계시니 그때서야 저도 다른 사람들이 제 남편을 볼 때 얼마나 답답했을지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예비 시아버님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마치 그 집에 혼자 똑 떨어진 사람처럼 완전히 다른 분이셨어요. 어머, 네가 우리 아들이랑 만난다는 애니? 네, 어머님. 어머어머, 우리 아들이 이런 취향일 줄은 몰랐네. 네, 얼굴도 그저 그렇고 특별히 예쁜 것 같지도 않은데 너 성격이 좋은 거니? 갑자기 훅 치고 들어오시는데 순간 너무 당황해서 뭐라고 대답을 못하겠더라고요. 표정을 보면 전혀 농담 같지 않은데 설마 남편의 어머니가 이런 식으로 대놓고 말을 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네요. 제가 그렇게 당황해하고 있으니 남편이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아니 왜? 솔직히 예쁜 얼굴은 아니잖니? 그래도 뭐 얼굴 뜯어먹고 사는 건 아니니까. 부모님은 다 계시고? 네, 두 분이 작은 식당을 하세요. 식당? 무슨 식당인데? 김치찌개 전문점인데 꽤 오래전부터 해오셨어요. 어머, 그런 식당이 아직도 있니? 요즘 다른 식당들이 얼마나 화려한데 먹고 살기 힘드시겠다. 어머니, 제발 좀! 아이고, 알았다 알았어. 내가 뭐 못할 말 한 것도 아니고 며느리 될 사람한테 그런 말도 못하니? 하여튼 너나 너희 아버지나 똑같다 똑같아. 와, 그날은 정말 무슨 정신으로 버텼는지. 예비씨 어머니는 기본적으로 말이 정말 많으셨습니다. 기준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말이 너무 많으셨어요. 게다가 하시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다 너무 날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건 너무 완곡한 표현이고,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필터를 거치지 않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다 뱉으시더라고요. 보통 사람이라면 차마 못할 말도 예비씨 어머니는 거침없이 하셨네요.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간 자리에서 하마터면 남편과 몇 번이나 잠자리 했는지까지 대답할 뻔했으니 말 다 했죠. 예비씨 어머니는 그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분이셨는데, 예비씨 아버님이나 남편은 인형을 세워놓은 듯 말이 없는 와중에 그 두 사람 사이에서 혼자 필터 없이 떠드시는 예비씨 어머니는 너무 이상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결론은 예비씨 아버님이 내시더라고요. 앞으로 잘 살거라. 그렇게 어렵사리 양가 부모님께 인사드리는 과정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젠 상결례를 해야겠는데 생각만 해도 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저야 나이도 어리고 예비며느리라는 입장도 있으니, 시어머님의 필터를 안 거치고 튀어나오는 말도 이해하고 넘어갔지만, 저희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알 수가 없었어요. 말도 어느 정도여야 이해할 텐데, 예비씨 어머니는 선을 완전히 넘으셨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한 건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를? 상결례를? 그래도 어떻게 안 해. 그날 아니면 결혼식장에서나 만나시게 될 텐데. 아버지도 안 하고 싶어 하셔. 정말? 아버님까지 그러실 정도야? 어머님은? 하시고 싶으시되. 하지만 안 될 것 같아. 흠, 상결례도 상결례지만 우선은 날짜 잡는 게 급하니까 나도 부모님께 한번 여쭤볼게. 사실 경우에 맞는 말은 아니지만, 주변에서 종종 상결례 자리에서 말 잘못하는 바람에 엎어진 결혼을 꾀해 봐서 조심스러운 건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도 다 사실대로 말씀드렸고요. 두 분은 예비 시어머니가 어떤 분이신지 모르시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셨지만, 나중에 예비 시아버님까지 전화를 하셔서 부탁하시니 뭔가 있긴 있나보다 생각하시고는, 그냥 저희 아버지와 예비 시아버님 두 분이 전화통화로 날짜만 잡는 걸로 상결례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어떠신가요? 벌써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지는 않으신가요? 그래도 시어머니 될 분인데 말 좀 많으면 어떻고, 연세도 있으실 텐데 말 좀 편하게 하면 어떻냐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어느 정도여야죠. 나중에 남편에게 얘기를 들으니 저를 처음 만났을 때 하신 말씀이 나름대로는 자제하신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어머님이 운동을 다니실 때는 살을 빼느라 헉헉거리며 운동하던 여고생에게 어머, 나는 무슨 돼지가 두 발로 걷는 줄 알았네. 몸이 그 상태인데 숨은 쉬어져요? 라고 해맑게 웃으며 말한 적도 있다니.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여태껏 머리끄덩이 한 번 안 잡히고 사셨는지 궁금할 지경이었네요. 어쨌든 식구들끼리 몰래 시어머니를 따돌리고 결혼식 날짜를 잡은 뒤로는 다시 예비시댁에 갈 일은 없었습니다. 그땐 코로나 전이라 예식장이 마땅치 않아서 결국 해를 넘길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명절도 두 번이나 치르게 되었는데 그래도 조만간 시부모님이 되실 분들을 마냥 모른 척할 순 없어서 인사를 드리려고 했죠. 하지만 남편도 그렇고 시아버님도 그렇고 그 꿈 안류하셔서 그것도 안 갔네요. 정작 남편은 저희 집에 왔고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결혼 날짜가 잡히고 이후에는 이런저런 준비들이 남아있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돈을 그렇게 잘 모으는 편은 아니었지만 취직하자마자 나름대로 여기저기 투자를 합시고 돈을 넣어둔 게 꽤 많이 불어나 있었고 남편은 워낙 성실해서 버는 족족 모아둔 탓에 결혼할 때쯤엔 저희가 모은 돈만으로도 서울에 작은 전셋집 하나 정도는 구할 수 있었어요. 어차피 저나 남편이나 둘 다 취직한 후로는 부모님 집에서 나와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각자의 보증금에 저희가 모았던 돈까지 보태서 결혼 전에 그냥 살림을 합쳐버렸죠. 대신 결혼식이나 신혼여행 같은 비용은 좀 많이 줄여야 했어요. 하지만 저는 남편이나 그런 건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고 혼수도 처음부터 다 채우고 들어가면 좋았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하나씩 모으는 재미로 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딱 한 명 예비씨 어머니의 생각은 달랐네요. 뭐? 혼술을 왜 안 해? 왜? 저희가 모은 돈으로 집 구하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어서요. 요즘 서울 집값이 어떤지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집에 식기세척기에 빨래건조기 같은 것도 없이 어떻게 살아? 그런 건 그냥 제가 해도 되잖아요. 기본적인 건 다 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얘는 넌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니? 요즘은 다른 게 거지가 아니야. 손으로 설거지하고 빨래줄에 빨래 말리는 게 거지지. 넌 왜 시작부터 거지같이 살려고 하니? 이때 크게 한 번 흔들렸습니다. 진짜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자기 며느리가 될 사람한테 거지라니. 그리고 백번 양보해서 식기세척기랑 빨래건조기 없는 게 왜 거진가요? 물론 시아버님이 하시는 사업이 꽤 잘 되는 편이라 시댁 살림이 좀 넉넉하긴 해요. 그렇다고 그걸 거지로 몰아가는 시어머니의 발상이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어머님, 그런 거 안 사겠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지금은 집 구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나중에 하겠다는 거죠. 나중에 하긴 뭘 나중에 해. 네가 그런 걸 안 써봐서 그런 소리라지. 설마 네 친정도 그러고 사니? 식당 하신다더니 그렇게 어려워? 내가 친구들 데리고 가서 몇 그릇 팔아줄까? 이때 또 한 번 흔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저 거지 취급하는 것도 부족해서 친정까지 거침없이 매도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저는 아직 결혼식도 올리지 않은 예비 며느리였으니 뭐라고 따지지도 못하고 그냥 네네 알겠습니다 하고 넘겨버릴 수밖에요. 하지만 그날 저녁이 되도록 예비씨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가슴에 남아서 분이 사그라지질 않더라고요. 나이가 벌써 환갑이 다 되신 분이 어떻게 그렇게 생각 없이 말씀하시는지 그게 다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라는 걸 왜 모르시는지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근데 또 그걸 남편한테 말하진 못하겠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남편에게는 하나뿐인 어머니인데 아들한테 어머니 욕을 하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러다 보니 남편이 집에 왔는데도 저 혼자 화를 삭히느라 맥주를 사다 놓고 마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부엌에서 그러고 있으니 남편도 슬슬 눈치를 보면서 제 옆에 와서 함께 맥주를 마시더군요. 말수가 적어서 그렇지 남편이 눈치가 없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무슨 일 있었어? 아니야, 아무 일도 없었어. 어머니 때문이야? 역시 내 남편.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남편은 벌써 제가 왜 그렇게 침울해 있는지 단번에 눈치챘네요. 그래서 말없이 듣기만 하는 남편을 붙잡고 한참을 하소연했습니다. 저희 남편은 제가 하소연하는 내내 한마디도 안 했어요. 대신 제 어깨를 감싸고 다독해 주었죠. 하지만 그 후로도 시어머니의 잔소리 아닌 잔소리는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처음 양쪽 아버님들이 결혼식 날짜를 잡을 때 마땅한 예식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내년으로 잡았던 걸 분명히 말씀드렸는데도 시어머니는 무슨 내년에 결혼을 하니? 마음 먹었으면 바로 해야지. 지금이라도 당장 날짜 당겨라. 네? 그것도 진짜 어렵게 잡은 예식장이에요. 지금은 예약 변경이 안 돼요. 그럼 예식장을 바꾸면 되잖아. 대한민국의 예식장이 어디 거기 한 군데라든. 저희 결혼식 날짜 좀 앞담기려고 지방 예식장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어머 얘 좀 봐. 너 지금 지방 무시하니? 지방도 서울 못지않아. 젊은 애들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은근히 지방 차별하는구나. 아니 제가 지금 지방을 차별해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양가 모두 연고가 서울인데 왜 날짜 좀 당기겠다고? 지방에서까지 해야 하냐는 말인데 도대체 시어머니는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건지 이상하게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몰고 가셨습니다. 도무지 대화가 되질 않았어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무슨 생각만 나면 제게 전화를 걸어 이건 이런네 저건 저런네 하며 참견을 하셨는데 제가 듣기에 말 같은 소리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거의 1년을 견뎠어요. 그땐 정말 결혼식을 늦게 잡은 게 그렇게 후회가 될 수 없더라고요. 그 긴 시간 동안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견딜 수 있었던 건 오로지 남편 덕분이었어요. 남편은 제 분위기가 조금만 이상해도 대번에 눈치를 채고는 다가와서 안아주고 다독여주는 사람이었죠. 특별히 무슨 말을 하는 건 아니었지만 저를 안아주는 남편의 체험 만으로도 모든 화가 녹아내리는 것만 같았어요. 제가 정말 결혼할 사람이 남편이 아니었다면 때려치워도 백번은 때려치웠을 겁니다. 어쨌든 고난의 시간은 흐르고 흘러 저의 결혼식 날이 찾아왔어요. 영영 안 올 줄 알았는데 아무리 힘들어도 시계는 가더군요. 새벽부터 일어나 메이크업에 드레스에 정신없이 준비를 하고 남편과 함께 예식장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시까지는 시간이 좀 일러서 예식장엔 저와 남편밖에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곳에 떡하니 시어머니가 와 계시더군요. 역시나 시어머니는 돈 좀 들이지 너무 싸구려 메이크업을 했다는 등 직접 와보니 예식장이 시골 창고 갔다는 등 이건 뭐 시작부터 뇌를 거치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퍼붓기 시작했네요. 하지만 저는 남편이나 모두 워낙 새벽부터 정신없이 뛰어다녀서 어머니의 헛소리는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렸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저희 부모님이 예식장에 도착하신 후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게 되었죠.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저 절뚝이는 누군데 여길 들어와? 당장 나가요!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시어머니의 말을 듣는데 순간 등에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설마 우리 아버지를 보고 절뚝이라고 한 건 아니길 진심으로 바랬어요. 하지만 역시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였네요. 처음 뵙겠습니다. 제가 영은이의 앱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은이 엄마예요. 너무나 갑작스러운 만남에 저나 남편이나 이럴 타일 대응도 못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폭탄 발언을 해버리더군요. 어머나 아까 그 절뚝이가 사돈댁이라고요? 아유 세상에나 세상에! 시어머니의 말에 늘 웃는 상이신 저희 아버지가 글쎄 안색이 굳기 시작하셨어요. 예? 저 절뚝이요? 지금 저보고 하신 말씀인 건가요? 그럼요! 지금 다리 절뚝거리시잖아요! 예, 뭐 젊었을 때 사고가 좀 있었습니다만 그게 무슨 문제라도 됩니까? 어머, 사돈댁!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세요? 그래도 결혼식인데 절뚝이가 어떻게 신부 아버지랍시고 예식장에 들어와요! 신부랑 들어오실 때도 절뚝거리실 거 아니에요! 격떨어지게! 안 되겠네요. 그냥 사돈댁은 아프신 걸로 하고 식장은 영은이 혼자 들어가라고 해야겠네요. 와, 아무리 생각이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말을 죄책감도 없이 마구 내뱉을 수가 있는 건지 차라리 저한테 대고 그런 얘기를 했으면 어떻게든 참았겠지만 저희 아버지한테 그러는 건 절대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한테 뭐요? 절뚝이요? 어머, 너 지금 나한테 소리 지르는 거니? 얘 좀 봐! 너 그렇게 안 봤는데 되게 싸가지 없는 애였구나! 싸, 싸가지요? 지금 어머니 입에서 싸가지라는 말씀이 나오세요? 어떻게 우리 아버지한테 절뚝이라는 등 예식장에서 나가라는 등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내 입 가지고 내가 말하는데 왜 못해? 시어머니가 폭주하자 말 없던 남편까지 나서서 시어머니를 나무랐습니다. 어머니, 제 장인어른 되실 분이세요. 말씀 함부로 하지 마세요! 뭐야? 너는 또 왜 그래? 벌써 처가 편들겠다는 거니? 아이고, 아들내미 하나 키워놨더니 여우한테 홀랑 넘어갔네! 홀랑 넘어갔어! 그 말에 이번엔 저희 아버지가 폭발하셨습니다. 뭐요? 여우! 입 보자보자 하니까! 아직 예식은 시작하기도 전인데 식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생각 없이 던지는 말 때문에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기만 했고요. 그런데 그 상황을 정리한 것은 예비 시아버님이셨어요. 예비 시아버님은 그날 하필 회사에 일이 생겨서 아침 일찍 출근해서 일을 보시고 조금 늦게 오셨습니다. 일이 끝나자마자 예비 시아버님께 전화하셨던 모양인데 받질 않으시니 뭔가 일이 생겼구나 싶어 급하게 오셨나 보더라고요. 예비 시아버님은 근엄한 목소리로 들어오자마자 예비 시아버님께 호통을 치셨어요. 좋은 날 무슨 소란이야! 그러자 예비 시아버님은 마치 엄청 억울한 일이라도 당했다는 듯 시아버님께 쪼르르 달려가시더군요. 하지만 정작 예비 시아버님의 시선은 못으로 때려박은 듯 저희 아버지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정병장님 아니십니까? 맞습니다만 갑자기 왜 이러십니까 사돈? 그런데 순간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아버님이 갑자기 아버지를 향해 털썩 무릎을 꿇으시더니 펑펑 우시는 게 아니겠어요? 저를 포함해서 모든 가족이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해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하지만 잠시 후 시아버님의 말에 모든 의문이 풀렸죠. 왜 이러십니까 사돈? 사돈 어서 일어나시죠. 정병장님 저 기억 안 나십니까? 정병장님 덕분에 목숨 건진 윤상병입니다. 윤상병이라는 말에 아버지는 갑자기 벼락이라도 맞은 듯 몸을 부르르 떠시더군요. 그때 정병장님께서 제 목숨을 구해주시지 않았다면 이렇게 살지 못했을 겁니다. 저녁하고 어떻게든 찾아뵙고 조금이나마 은혜를 갚으려고 했는데 정병장님을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 자네 정말 윤상병 맞는가? 그때 그 윤상병? 예, 맞습니다. 저 때문에 다리까지 이렇게 되셨는데 제가 어떻게 정병장님을 잊겠습니까? 여태까지 한 번도 찾아뵙지도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알고 보니 저희 아버지와 시아버님이 같은 부대 소속이셨더라고요. 당시 저희 아버지가 선임이셨는데 부대 안에서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시아버님을 구하시다가 그만 다리를 다치신 거였어요. 그렇게 가족들 앞에서 모든 내막이 밝혀지자 난처하게 된 것은 시어머니였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큰 잘못을 한 건지는 아는지 구석이 찌그러져 사시나무 떨듯 벌벌 떨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 모습을 본 시아버님은 화를 참지 않으셨죠. 당신, 내가 그 입 좀 조심하라고 몇 번을 얘기했어. 평생을 얘기했는데도 늘 들은 척만 하더니 이젠 내 평생의 은인께 막말까지 해. 당신, 사과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당신 필터도 안 거치고 함부로 내뱉는 소리 듣는 것도 이제 지겨워. 돌아가자마자 이혼 서류 보낼 테니 여기 있을 필요 없어. 당장 나가. 그러자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시아버님의 바지까랑이를 붙들고 눈물을 쏟기 시작했네요. 제발 살려달라고 당신만 보고 살아왔는데 이렇게 내치면 어떡하냐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사정사정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저도 그렇고 저희 부모님도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이보게 사부인께서 말씀을 함부로 하신 건 있지만 그래도 저렇게까지 하시지 않나. 지금은 다들 흥분한 상태니 너무 섣불리 결정하지 말게. 그렇게 저희 아버지께서 나서시는 것으로 상황은 간신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예식 시작 전부터 그날 일을 쳐놨으니 그 후로는 뭐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겨인은 무사히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게 벌써 3년이나 지난 일이에요. 이후 저와 남편 사이에는 예쁜 쌍둥이 딸이 태어났어요. 옹알이를 시작으로 입이 터지기 시작했을 때 제가 얼마나 질투가 났는지 모릅니다. 남편은 저와 있을 때도 여전히 말이 없는 사람인데 두 딸과 있을 때는 어찌나 조자조자할 말이 많은지. 엄마인 저조차도 두 아이와 말상대를 하다 보면 진이 다 빠지는데 남편은 하나 힘든 기색도 없이 놀아줍니다. 그냥 딸 봐 보지요. 시어머님은 결혼식 이후로 지금까지 그냥 죽은 듯이 살고 계세요. 처음엔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게 눈에 보이는데 옆에 계신 시아버님 때문에 꼭 참는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다 체념하신 것 같네요. 말수 자체도 굉장히 줄어드셨고 어쩌다 한마디 하셔도 전처럼 생각 없이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때 일이 좋은 경험이 되셨나 보더라고요. 그래도 두 부모님들께 저희 두 쌍둥이가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저나 남편이나 부모님들이 눈둥이를 보신 건데 그 눈둥이들이 쌍둥이를 낳았으니 얼마나 이쁘시겠어요. 덕분에 저는 너무나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말수는 좀 적지만 대신 두 딸이 남편의 몇 배로 이야기를 하니 집이 조용할 날이 없네요. 암 걸린 내게 치료비 아깝다며 불량품 딸 데려가라던 건물주 시모 친정아빠 전화 한 통에 순식간에 180억 노른자 땅 주인 되자 시모가 납작 엎드려 싹싹 비는데 라는 내용의 사연입니다. 그럼 구독과 알람 설정을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전남편과 이혼하고 홀로 아들을 키우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어르신들이 자주 하는 말씀 중에 아껴야 잘 산다라는 말이 있지요. 예전에는 한 푼 두 푼 아껴서 은행에 넣어두면 그게 쌓이고 쌓여서 목돈이 되곤 했으니까요. 사실 지금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대신 요즘엔 말이 바뀌어서 덮어놓고 쓰다보면 거짓 꼴을 못 면한다가 된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 말이 마냥 아끼기만 하라는 말은 아닐 겁니다. 돈을 뭐하러 모으나요? 열심히 모으기도 해야 하지만 쓰기를 잘 써야 덕도 쌓고 돈도 굴러들어오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하지만 요즘에도 여전히 옛날 같은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남남이 된 전남편은 한마디로 옛날 사람이었어요. 정말 심각할 정도의 자린고비였거든요. 심지어 그냥 자린고비도 아니었어요. 오로지 자신만 생각하는 나쁜 자린고비였죠. 가족인 저와 자기 아들에게까지도 그놈은 지독할 정도로 쩨쩨하게 굴었으니까요. 오늘은 상상도 못할 남자와의 결혼생활 이야기를 여러분께 해드리고자 합니다. 남편과는 아는 사람의 소개로 만났어요. 당시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을 못해서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있었죠. 그러다 막 사업을 시작하는 전남편을 소개받았고 서로 마음이 맞아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남편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어요.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시작한 사업이라 일손도 부족했고 무엇보다 사업척이라 자리가 잡히지 않아서 사장인 전남편의 발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반면 저는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맞벌이가 아닌 전업주부를 선택한 게 의아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저도 다만 생활비라도 보탬이 될까 싶어서 일자리를 알아봤으니까요. 하지만 때마침 태어난 아이 때문에 그대로 집에 눌러앉을 수밖에 없었네요. 이 문제에 관해선 남편이나 시어머니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돈 몇 푼 벌겠다고 어중간한 일 할 바에야 아이 잘 키우고 살림 야무지게 하는 게 오히려 남는 거라는 생각이었죠. 그렇게 저는 조금은 어렵게 결혼 생활을 시작했어요. 남편은 옆에서 보는 저도 인정할 정도로 열심히 일했고요.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새벽같이 나갔다가 밤늦게 퇴근하는 일이 일상이었습니다. 당연히 주말도 휴일도 없었고요. 하지만 그렇게 일을 해도 벌어오는 돈은 많지 않았죠. 반면 육아와 살림은 전적으로 제 몫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전혀 불만이 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아이도 잘 키우고 살림도 야무지게 해놔야 남편이 밖에서 신경 쓸 게 줄어들 거라는 생각에 더 열심히 했지요. 다만 살림이 넉넉하지 않아서 늘 빠듯하게 꾸리는 게 일이라면 일이었지만 남편이 일에 열정이 있으니 언젠가는 나아지겠지 하고 버텨냈네요. 하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그저 열심히만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더군요. 남편이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도 어느 순간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진 겁니다. 당장 1억 정도만 막으면 어떻게든 된다는데 빌릴 수 있는 돈은 죄다 끌어다 쓴 상태였어요. 당시 심적으로 얼마나 힘들었는지 남편은 입에 대지도 않던 술까지 마실 정도였습니다. 늘 바쁘기는 해도 항상 열정에 차있던 남편이 밤마다 그렇게 실의에 빠져 있으니 보는 저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맞벌이가 기본인 시대에 가족 먹여 살린다고 혼자 뛰어다닌 게 고맙기도 했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친정아버지에게 사정을 말씀드렸네요. 저는 크면서 저희 집이 잘 산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필요한 게 있으면 고민 좀 하다가 살 수 있는 딱 그 정도 살림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점차 나이를 먹으면서 저희 집이 그래도 시골에서는 꽤 잘 사는 편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한의사인 저희 아버지 덕분이었죠. 어렸을 때 가끔 한의원에 가면 어르신들이 그렇게 많았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왜 진짜 잘 되는 한의원은 어르신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하시는 한의원이 그랬습니다. 언제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앉아 계신 곳, 그런 곳이었죠. 하지만 부모님은 버는 돈은 많으셨던 반면 어디에 투자하거나 하는 재주는 없으셨어요. 두 분에게 여유돈이라는 건 그저 은행에 넣어두었다가 필요할 때 쓰는 정도의 의미였죠. 저도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의 사정을 친정아버지에게 말씀드렸던 거고요. 사실 말을 꺼낼 때는 조심스러웠는데 아버지는 의외로 흔쾌하게 돈을 주시더라고요. 어차피 나중 되면 다 물려줄 돈인데 먼저 1억 정도 주는 게 뭐 어렵겠냐면서 말이죠. 그렇게 아버지가 빌려주신 돈으로 남편은 급한 돈을 막을 수 있었고 큰 위기를 넘길 수 있게 되었네요. 근데 참, 인생은 세용지 말하더니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이 넘도록 제대로 자리를 못 잡고 전전긍긍하다가 기어이 부도 위기까지 갔던 남편의 사업이 그 위기를 넘기고 나니 거짓말처럼 잘되기 시작했어요. 물론 하루아침에 회사가 몇 배로 커지거나 한 건 아니었지만 그리 길지 않은 기간만에 평범한 사람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돈을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남의 건물에서 방 한 칸 빌려서 하던 사업이었는데 이제는 번듯한 빌딩도 샀고 직원들도 많이 뽑았죠. 그런데 그렇게 돈을 벌면 벌수록 남편은 이상하게 짠돌이가 되어 가더군요. 도대체가 돈을 쓰려고 하질 않았어요. 외식은 당연히 금지고 어쩌다가 가진 옷이 다 헤져서 옷 한 벌을 사려고 해도 왜 옷이 없느냐 중고로 사면 안 되냐 온갖 잔소리를 들어야만 했네요. 심지어 아이 옷 한 벌을 사려고 해도 온갖 핀잔을 들으며 눈치를 봐야 했어요. 그러던 남편은 결국 생활비까지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당신 계좌로 돈 보냈어. 이번 달부터는 그걸로 생활해. 남편은 무슨 월급 보내는 것처럼 매달 25일에 생활비를 보내줬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24일 저녁에 생활비를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싶어 계좌를 열어봤는데 세상에 유치원 다니는 남자아이 키우는 집 생활비를 글쎄 150만 원을 주더라고요. 150만 원? 왜 150만 원이야? 이걸로 한 달을 어떻게 살아? 왜 못 살아? 다들 그렇게 사는데 당신이 조금만 아껴 쓰면 차고 넘치는 액수라고. 차, 차고 넘쳐? 우리 한 달 식비만도 얼만데 거기다가 아이 학원비 빼고 관리비에 통신요금 빼면 20만 원도 안 남아. 20만 원이나 남아? 안 되겠다. 20만 원 다시 돌려줘. 자기야.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른 엄마들과 자주 만나는 편이 아니라서 다른 집은 얼마 정도로 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150만 원은 너무 적은 돈이었어요. 회사가 문을 닫네 만에 할 때도 생활비는 150만 원이었는데 회사가 크면서 조금 늘어나는가 싶더니 그걸 다시 줄인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한 번 늘면 줄이기는 어렵잖아요. 그렇다고 밥을 새끼에서 두 끼로 줄일 수도 없고 그나마 하나 다니는 학원을 끊을 수도 없는데 뭘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버는 돈이 적으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사업은 날이 갈수록 잘 되는데 왜 그렇게 아끼는 건지 제가 전업주부라 할 말은 없었지만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싶었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손에 들어오는 돈이 그것뿐이니 어떻게든 맞춰서 살림을 꾸리려고 해봤죠. 하지만 아무리 맞춰보려고 해도 그 돈으로는 도무지 생활이 안 되더군요. 유치원에서 아이가 다쳤다고 연락이 와도 택시를 못할 정도였으니 말 다 했죠. 생활이 그 지경까지 이르니 저도 화가 나서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그런데 하필 그때 우연히 남편의 전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들으려고 들은 건 아니었고 안방으로 들어간 남편이 시어머니와 통화하는 소리가 흘러나왔던 걸 들은 거예요. 예, 어머니. 등기 끝났으면 다 끝난 거예요. 관리요? 거기 건물 관리하는 회사 있을 텐데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예. 예전 같았으면 그런 통화를 들었어도 무슨 소린지 관심도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땐 한창 생활비 문제로 예민해져 있었던 때라 꼭 귀에 대고 소리를 지른 것처럼 잘 들리더라고요. 회사 직원도 아니고 시어머니랑 통화하면서 등기는 뭐고 건물 관리는 또 무슨 소린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방에서 나오는 남편을 붙들고 물어봤습니다. 어머님이랑 통화한 거야? 응? 어. 근데 등기는 무슨 소리고 건물 관리는 무슨 소리야? 어머님 건물 사셨어? 그럴 리가 없다는 생각에 장난처럼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남편은 아무 일도 아니라는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내가 사드렸어. 마침 건물 하나가 싸게 나왔길래 이번에 하나 했지. 사드렸다고? 얼마짜리 건물인데? 그거? 대충 23억쯤 됐지? 근데 당신이 그걸 왜 궁금해해? 순간 머리가 멍해지더군요. 왜 궁금해하냐니. 자기 식구들 생활비는 한 달에 150만 원 주고 자기 어머니한테는 23억짜리 건물을 사줬다니 황당하다 못해 분노가 폭발할 지경이었습니다. 왜 궁금해하냐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당신 와이프랑 당신 아들은 꼴랑 150만 원으로 한 달 사는데 어머님한테는 23억짜리 건물을 사드려? 너무 화가 나서 이를 악물고 얘기하는데도 남편은 제가 왜 화를 내는지 이해도 못하는 눈치였어요. 어머니는 어머니고 당신은 당신이지. 당신은 젊지만 어머니는 이제 일도 못하시잖아.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받은 게 얼만데 아들이 어머니한테 그 정도도 못해드려? 누가 당신 보고 효도하지 말래? 내 말은 가족도 좀 챙기란 말이잖아. 아이가 아파도 누군 택시도 못 타는데 뭐, 23억? 당신 지금 내 앞에서 그런 말이 나와?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버럭버럭 소리를 질렀는데 되려 남편이 어이없어 하더군요. 누가 들으면 내가 생활비 안 주는 줄 알겠네. 한 달에 150만 원이 적어? 그 돈 벌려고 내가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알긴 하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어머니야 매번 드리는 것도 아니고 이번 한 번이잖아. 당신은 앞으로 나한테 평생을 돈 받아갈 거고 어떻게 당신이랑 어머니를 비교해? 당신은 내가 계산도 못하는 바본 줄 알아? 한 달에 150 해봐야 10년을 받아도 1억 8천이야. 그리고 당신 내가 이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당신 회사 어려울 때 도와준 게 누구야? 우리 아빠잖아. 근데 왜 입 싹 닦고 어머님한테만 건물 사드려? 하려면 우리 아빠한테 먼저 갚아야지. 야 그거랑 이거랑은 다르지. 어머니께 드린 건 지금까지 키워주신 보답이고 장인어른은 순전히 호의로 도와주신 거잖아.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우리 아빠가 당신 예뻐서 도와주신 줄 알아? 나 어렵게 살까 봐 주신 돈이잖아. 잔소리 집어치우고 어머님께 건물 드렸으면 우리 아빠한테도 갚아. 알았다. 알았어. 참나. 돈 한 푼 못 벌면서 더럽게 돈돈거리네. 그리고는 더 얘기하기도 싫다는 표정으로 쾅소리나게 문을 닫으며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 태도를 보인 사람이 알았다고 하는 말을 제가 믿을 리가 없지요. 그 후로도 저는 남편이 집에 돌아올 때마다 친정아버지에게 갚겠다고 한 건 어떻게 됐냐고 독촉을 했습니다. 참 그렇게까지 한 저도 저지만 매일같이 잔소리를 들어도 끝내 버틴 남편도 정말 진상이죠. 그렇게 거의 한 달을 독촉한 끝에 남편에게서 확답을 듣게 되었네요. 자, 여기 등기권리증 이제 됐냐? 이게 뭐야? 땅? 왜 우리 아빠는 건물이 아니야? 건물은 뭐 아무 때나 있는 줄 알아? 여기 땅이 괜찮다길래 이거 드렸으니까 이제 됐지? 사실 제가 그거 본다고 뭐 아나요. 그냥 죽일래 줬나보다 했죠. 그래도 혹시나 해서 그 자리에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드려서 확인했더니 확실히 받으신 게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제야 한시름 놓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생활비는 쪼들렸지만 어려울 때 도와주기까지 하신 저희 아버지가 억울하시진 않게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얼마 지나고 알고 보니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네요. 그저 안부나 물을 생각으로 친정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는데 우연히 나온 땅값이 1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였어요. 아무것도 안 한치 엄마한테는 23억짜리 건물을 주고 어려울 때 선뜻 1억이나 되는 돈을 주신 친정아버지께는 꼴랑 10억이라니. 그때야 저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돈을 아끼지 않는 건 오로지 자기랑 지 부모님밖에 없다는 것을요. 친정아버지께 드린 땅의 가격을 알았을 때도 한바탕 하긴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정말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리더군요. 받은 돈보다 더 드렸으니 된 것 아니냐. 그만한 땅을 갚았는데 자긴 할돌이 다 했다면서 말도 못 꺼내게 했네요. 물론 1억을 가져가서 10억으로 갚았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없지만 사람 마음이란 게 그렇지가 않잖아요. 남편 회사가 힘들 때 시댁은 정말 완전히 입을 닦았거든요. 아들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도 연락조차 한 번 안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겐 23억이고 정작 힘들 때 손을 내밀어준 저희 아버지는 10억이라니. 너무 화가 났지만 그렇다고 아무 능력도 없는 제가 이혼을 할 수도 없고 그저 저 혼자 억울한 마음만 다스려야 했네요. 그런 일이 있고 난 뒤로 남편의 짠돌이 짓은 정말 끝을 모르고 심해졌습니다. 그래도 인간이라고 양심은 있는지 생활비는 더 건드리지 않더군요. 대신 다른 부분에서 터치가 심해졌죠. 그래도 철에 한 번은 사던 옷도 못 사게 하고 아이가 커서 옷이 필요한데도 새 옷을 사주기는 커녕 자기네 회사 직원 아이 옷을 받아다가 입게 하더라고요. 신발도 마찬가지였고요. 물론 낭비가 나쁘다는 건 저도 알아요. 하지만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하잖아요. 지 엄마한테는 23억짜리 건물 사줄 돈은 있으면서 제 식구 옷 사줄 돈은 없다고 발뺌하니 진짜 환장하겠더라고요. 그나마 그때 이유로 다시 시어머니에게 돈이 나가는 일은 없었지만 저는 속에서 천불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당시에도 제 주변에서 그렇게 살지 말고 그냥 이혼하라는 조언을 많이 해주셨어요. 남편이 혼자 일해서 사업 키우고 한 것 같아도 결국엔 제가 집에서 살림을 해준 덕분이라며 이혼해도 재산분한을 받을 수 있으니 구질구질하게 살지 말고 당장 이혼하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도 얼마나 흔들렸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살 바엔 그냥 이혼하자고 아이는 혼자 키우자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떠오르는 것이 저희 부모님이셨어요. 저희 부모님이 제게 바라는 건 별거 아니었어요. 그저 적당한 가정 꾸리고 오순도순 사는 거 그거 하나 바라셨습니다. 그렇다고 부모님 때문에 불행하게 살아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마지막까지는 노력해보고 싶었던 거죠. 정말 힘든 날들이었어요. 남편이 부자인데도 검소하게 입고 다닌다고 여기저기서 속 없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속이 터질 것 같았죠. 그런데도 바보같이 그냥 웃어넘겼는데 친정어머니에게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암에 걸리셨다는 거였어요. 친정아버지는 연세가 좀 있으셨어도 북적대는 한의원에서 늘 건강하게 환자들을 돌보셨는데 그러다가 정작 당신 몸은 제대로 못 챙기신 거더라고요. 다행히 말기까지는 아니라서 치료하면 나을 수 있다고는 했지만 오랫동안 헌신하셨던 한의원은 더 이어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두 분의 형편이 그리 궁핍하지는 않았다는 것 정도였어요. 아버지가 일을 못 하게 되셨지만 그래도 병원비가 부족하거나 생활비가 없어서 고생할 정도는 아니었으니까요. 암보험을 들어놓으신 것도 있었고 여차하면 남편에게 받은 땅도 있으니 두 분 생활은 어떻게든 꾸려나갈 수 있었네요. 그런데 정작 아버지가 입원하시면서 문제가 생긴 거였어요. 이미 조일 대로 조인 살림 인데 거기다 대고 남편과 시어머니가 돌아가면서 잔소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당신 내가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처가에 돈 들일 생각은 하지도 마. 뭐? 내가 당신 속을 모를 줄 알아? 또 어려울 때 도와줬네 어째네 하면서 장인어른한테 돈 들이라고 할 생각이라는 걸 내가 모를 줄 알았냐고. 난 지난번 땅 들인 걸로 다 갚았어. 더 들일 돈 없으니까 말도 꺼내지 마. 누가 뭐래? 난 그런 말 꺼낼 생각도 없었어. 왜 하지도 않은 얘기를 해서 사람 기분 나쁘게 해? 그리고 우리 아빠가 남도 아니고 당신 장인어른이잖아. 남이 아파도 문병 한 번 가는 게 예인데 당신은 문병은 커녕 뭐? 돈 들일 생각 하지 말라고. 내가 거기까지 문경 갈 시간이 어딨어. 괜한 트집잡지 말고 내 얘기나 명심해. 당신 진짜? 저는 정말 생각도 없었는데 남편이 먼저 그런 얘기를 꺼내니까 진짜 기분이 더러웠습니다. 이런 남자랑 살아서 뭐하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그런데 남편이 다가 아니었어요. 사업이 어려울 때는 코빼기도 안 비치던 시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집을 들락거리며 감시 아닌 감시를 시작한 겁니다. 얘 너는 집안 살림이 이게 뭐니? 집에 있는 게 왜 이렇게 없어? 냉장고도 비다시피 하고 너 도대체 생활비 받아서 다 얻다 쓰니? 어머니 저 한 달 생활비 딸랑 150만원이에요. 그걸로 밥해 먹고 아이 학원 보내고 하려면 집에 뭐 사드릴 여유 없어요. 뭐?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니? 150만원이 적다 이거야? 나 때는 그것보다 더 적은 돈으로 애 키우고 살림하고 적금까지 부었어. 어머님 때하고 다르잖아요. 다르긴 뭐가 달라? 살림이 다 거기서 거기지. 안 되겠다. 너 이대로 두면 우리 아들 살림 들어먹게 생겼어. 너 당장 가서 가계부 가져와라. 네? 뭘 가져와요? 그 많은 돈 다 어디에 썼는지 확인하게 가계부 가져오라고.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었지만 달란이 들였습니다. 근데 그래봤자 뭐 있나요? 저 혼자 보려고 쓰는 가계부에 거짓말을 쓸리도 없고 150만 원 쓴 데야 뻔하니 꼬투리 잡을 게 없었죠. 가계부까지 확인해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 매일같이 저희 집에 찾아와서 온갖 잔소리를 늘어놓고는 점심에 저녁까지 챙겨 먹고 가셨습니다. 진짜 그때는 꼴보기 싫어 미치는 줄 알았어요. 자기는 지 아들한테 한 달 용돈 200만 원씩 받아가며 풍족하게 쓰지만 저는 150만 원으로 새 식구 살림을 꾸려야 하잖아요. 정말 반찬 개수까지 줄여가며 살아야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시어머니까지 숟가락을 얹으니 어느 순간부터 슬슬 가계부가 빵꾸가 나기 시작했죠. 남편은 혹시나 제가 친정에 돈 가져가지 않을까 도끼 눈을 뜨고 감시하고 시어머니는 멀쩡한 자기 집 놔두고 감시한다는 명목으로 얼마 안되는 생활비까지 뜯어먹고 정말 이대로는 살 수가 없겠다 싶더군요. 드디어 이혼해야 할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람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는지 하루는 속이 너무 더부룩해서 병원에 갔더니 저보고 암이라는 거예요. 너무 허무하고 화가 났어요. 죽도록 고생하고 온갖 말가지도 않은 소리 들어가며 버티고 버텼는데 그렇게 산 보답이 암이라니. 도대체 지금까지 뭘 위해 살아왔고 뭘 위해 견디고 참아왔는지 모르겠더군요. 부모님 걱정 안 시키겠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목목히 버텨온 저 자신이 너무 바보같이 느껴졌네요. 마음은 그렇게 썩어 문드러졌지만 엄마라는 사람이 아들을 두고 아플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망할 남편하고 시모는 귀엽고 또 헛소리를 지껄이더군요. 나 참 진짜 어이가 없네. 당신이 뭐 하는 일이 있다고 아파 아프긴. 헛소리 할 거면 그냥 가. 나 당신이랑 대거리 할 기운도 없어. 헛소리? 내가 지금 헛소리나 하러 바쁜 시간 쪼개서 여기 온 줄 알아? 당신 와이프 암 걸려서 입원해 있는데 바쁜 시간 어쩌고 하는 말이 나와? 도대체 돈을 왜 버는데 행복하게 살려고 버는 거 아니야? 어떡해 내가 입원까지 했는데도 그런 소리래. 아픈 것도 무슨 맥락이 있어야 이해를 하지. 솔직히 결혼하고 당신이 한 일이 뭐 있어? 애 나한 핑계로 집에 눌러앉아서 깨짝깨짝 살림이나 좀 한 거 말곤 아무 것도 없잖아. 당신 정말? 됐다. 당신이랑 길게 얘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할 말 있으면 얼른 하고 가. 나도 그러려고 했는데 당신이 말꼬리를 붙잡았잖아. 뭐 하여튼 그건 됐고 당신 수술해야 한다며 수술비 어떻게 할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수술비를 어떻게 할 거냐니? 무슨 소리긴 말 그대로지. 솔직히 나 억울해. 남들은 시키지 않아도 애 잘 낳고 돈도 잘 벌어오더구만. 당신은 그저 아휴 그저 말 끝까지 안 해? 그러자 옆에서 저희들을 지켜보던 시모가 난데없이 튀어나오더니 삿대질까지 해가면서 폭언을 퍼붓더군요. 불량품이라고 불량품! 솔직히 너 같으면 불량품 소리가 안 나오겠니? 어디서 파는 물건 같았으면 판품이라도 알판이야. 그러니까 병원비는 네가 알아서 해라. 니네 친정에 전화해서 불량품 딸내미나 얼른 데려가라 해. 정말 제가 기력만 좀 있었어도 그 자리에서 두 연놈 머리채를 다 쥐어 뜯어놓았을 겁니다. 그쯤 되니까 이젠 사람으로도 안 보일 지경이었어요. 하지만 당시에 저는 몸이 아팠고 짐승 같은 것들과 더 이상 엮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알았으니까 둘 다 가세요. 병원비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둘 다 가라고요. 그리고 바로 이혼 소송 걸 테니까 준비하시고요. 이혼이라는 말에 발끈해서 달려 나오려던 시몬은 남편에게 붙잡혀 제게 다가오지는 못하고 소리만 질렀네요. 이혼? 누가 너 같은 불량품한테 땡전한 펀 줄 것 같어? 그래 해 이혼 대신 넌 맨몸으로 나갈 거야. 엄마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얼른 가자. 저 여자랑 더 얘기해봐야 모양만 빠져. 얼른 가자. 그렇게 두 사람은 제 속을 다 뒤집어 놓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그 후 저는 친정어머니께 연락해서 아들을 친정으로 보냈어요. 수술비와 보험이 있으니 어떻게든 할 수 있었지만 완치되더라도 다시 집으로 돌아갈 마음 같은 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저는 대충 짐을 싸서 친정으로 내려와 버렸습니다. 이혼 소송도 진행했고요. 이혼 소송이 쉽지는 않았어요. 남편놈이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덜 주려고 아주 쎅 난리를 쳤거든요. 돈이 많으니 비싼 변호사를 선임해서 아주 온갖 난리란 난리는 다쳤죠. 하지만 저 또한 곱게 넘어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허무하게 잃어버린 제 시간을 어떻게든 보답받아야 했고 무엇보다 앞으로 혼자 아들을 키워가려면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렇게 하루하루 소송으로 날아가는 시간이 이어질 때쯤 이었어요. 그날은 재판 전 상담을 위해 서울로 올라와 변호사를 만나는 날이었죠. 변호사와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어떻게 남편에게 한 푼이라도 더 뜯어낼지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몇 번의 재판을 거치며 그쪽도 저도 할 이야기는 대부분 다 한 상태였네요. 그렇게 별 소득 없이 변호사와의 상담이 끝나고 며칠 후 재판하는 날이 되었어요. 평소에는 남편 혼자 바쁜데 자꾸 부른다고 투덜거리면서 왔었는데 그날따라 시모까지 같이 재판해 왔더라고요. 저는 두 사람을 보고 인사도 안 했습니다. 뭐 좋다고 아는 채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친정에 계신 아버지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저는 꿈에서도 생각하지 못한 것이었죠. 예전에 남편이 지 엄마한테 23억짜리 건물 사주면서 생색내듯 저희 아버지에게 줬던 땅이 개발지역으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냥 땅이라도 어디 못생긴다고 하면 값이 오르기 마련인데 개발지역으로 선정되었다고 하니 많이 오르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그 액수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어요. 무려 180억 까지 올랐다는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어요. 아버지는 그만한 돈이 있으니 괜히 힘 빼지 말고 적당한 수준에서 그만하자고 전화하신 거였고요. 그런데 그 통화를 옆에 있던 시모가 들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얘 너 지금 그 얘기 무슨 소리니? 180억? 아니 갑자기 웬 180억이야? 생판 모르는 채 하다가 돈 얘기가 나오니까 귀를 쫑긋하는 꼴이라니. 이제는 남남이나 다름없으니 면상에 욕이라도 퍼붓고 싶었지만 제게는 그보다 더 억울하고 배아프게 만들 방법이 있었죠. 아, 그거요? 전에 저 남자가 아주머니한테는 23억짜리 건물 사주고 저희 아버지께는 10억짜리 땅 줬잖아요? 근데 거기 전체가 개발지역으로 선정되었다네요. 제가 평소에 사람을 비꼬고 놀리고 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날따라 저도 모르게 그런 말투가 되더군요. 한껏 비꼬는 목소리로 얘기를 했더니 두 사람의 표정이 그야말로 죽상이 되었습니다. 뭐라고? 그럼 그 땅이 180억 까지 올랐단 말이냐? 그렇대요. 근데 그걸 왜 아주머니가 신경 쓰세요? 저희 아버지 땅이니 그쪽은 신경 끄세요. 나름대로는 속 터지라고 한 얘기긴 했지만 사실 전남편 회사가 워낙 잘나가니 그 돈이 당장 없을 뿐이지 언젠가는 벌 돈이었어요. 전시모 건물도 있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배는 아플지언정 아쉬울 상황은 아니었죠. 그런데 막상 두 사람의 반응을 보니 그게 아닌가 보더라고요. 새아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얘기하면 웃기겠지만 내가 잘못했다. 아니 우리가 잘못했어. 그러니 이제라도 이 재판 그만하자. 아빠 없이 혼자 살 아이 생각도 해야 하잖니. 사실 오늘 내가 여기 온 것도 너한테 사과하려고 온 거거든. 응? 그 옆에서 상황 전환을 확인한 전남편도 제 어머니 옆에서 같이 설설 기기 시작했죠.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어떻게 됐었나 봐.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나 이제 정신 차리고 정말 잘할게. 잘할 자신 있어. 갑자기 누구한테 뒤통수라도 맞은 사람들처럼 납작 엎드리더니 두 사람이 짠 것처럼 싹싹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이게 뭐하는 상황인가 싶었어요. 십억 짜리가 백팔십억 이 됐다고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런 내색은 하지 않고 두 사람을 향해 매몰차게 말했습니다. 저 아줌마 아저씨 그런 말씀을 하실 거였으면 최소한 5년 전에 하셨어야죠. 여기서 이러시는 거 추태예요. 저는 가볼 테니 두 분은 그러고 계시든가 말든가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는 엎드린 두 사람을 내버려 두고 그 자리를 빠져나왔네요. 그런데 정말 나중에 그러니까 재판까지 완전히 끝난 다음에야 그때 두 사람이 왜 그랬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재산 분할을 하는데 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나가는 회사 사장이 왜 돈이 없나 설마 나 안 주려고 어디에 숨겨놨나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회사가 정말 망하기 직전이었던 거였어요. 자세한 이야기를 다 들었을 땐 정말 기도 안 차더군요. 모든 게 자업 자득 아는데 지구 빨라 이러분이 만 잔 얻 까요. 지구 전부 직원들이 일을 했는데 그런 직원들이 하나둘씩 회사를 떠나버리니 계속해서 업무에 차질이 빚어졌던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엔 큰 납품계약권 하나를 지키지 못해서 거액을 배상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마치 거짓말처럼 회사가 무너지기 시작했던 거지요. 전 남편은 회사를 살리기 위해 자기 재산에 시모에게 주었던 건물까지 싹 다 끌어 회사에 밀어넣었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린 후였다네요. 그런 상황에서 제게 180억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 두 사람이 그토록 비굴하게 제 앞에서 빌었던 게 다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하지만 이제는 모두 다 지난 일입니다. 전 남편의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저는 재산 분할을 별로 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상관없었어요. 그딴 인간들 다시는 꼴보기도 싫고 이제는 친정부모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릴만 남았으니까요. 다만 어릴 적 너무 어렵게 살았던 것 때문에 이제 막 초등학교에 들어간 아들이 상처를 입지 않았을까 걱정일 뿐이네요. 앞으로는 그런 아들만 생각하며 친정부모님과 함께 아들 양육에 힘쓸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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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